오늘의 동아, 효녀 지은이 옛날에 신라 한기부에 지은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지요. 오늘은 곶감이 먹고 싶구나. 하지만 이 한겨울에 어디서 곶감을 구하겠니? 지은의 어머니가 이렇게 혼자 한 말이라도 하면 지은은 어떻게 해서든 곶감을 구해오려고 애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어머니의 시중을 드느라 자신의 일은 하나도 하지 못했지요. 어느 추운 겨울날 지은이 새벽에 일어나 물을 따뜻하게 끓였습니다. 어머니, 물 끓여 놓았으니 세수하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따뜻한 물로 세수하는 것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에게 너무 미안했기 때문이지요. 귀하운 소녀였던 지은이 세월이 흘러 아리따운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동네 총각들이 모두 지은에게 반해 결혼하고 싶어 했지요. 지은아, 나랑 결혼하자. 우리 집은 방앗간을 하니까 평생 굶지는 않을 거야. 방앗간 집 돌쇠가 청혼을 했습니다. 안 돼, 난 우리 엄마를 모셔야 해. 지은아, 나랑 결혼하자. 난 장원급제를 해서 사또가 될 거야. 그럼 넌 사또 부인이 되는 거야. 서생원 집 건의도 청혼했습니다. 안 돼, 난 우리 엄마를 모셔야 해. 지은은 모든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어느새 아름답던 지은은 서른두 살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시집을 가지 않았지요. 그 옛날에 서른두 살이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결혼까지 해 손자를 볼 수도 있는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결혼하지 않고 늙은 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이고 지은아, 그 나이가 되도록 댕기머리라니 결혼은 언제 하려고 그러냐. 지은의 어머니는 한탄하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전 엄마랑 같이 살 거예요. 지은의 어머니는 그런 지은이 한없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지은이 결혼도 안 하고 평생 혼자 살게 될까 봐 걱정이었습니다. 이러다 자신이 늙어서 죽게 되면 지은은 댕기머리를 한 할머니로 혼자 살아야 하니까요. 휴, 오늘은 쌀이 한 톨도 없네. 텅 비어있는 쌀통을 보며 지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배가 고프구나. 어서 밥을 가져오너라.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가 재촉했습니다. 예, 어머니. 지은은 음식이 떨어지면 마을의 부잣집을 찾아가 품파리를 했습니다. 나리 때 빨랫감이 밀리지 않았나요? 오늘은 빨랫감이 하나도 없구나. 미안하다. 품파리 일이 없으면 지은은 구걸이라도 해서 음식을 마련했답니다. 어머니가 굶고 계신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어. 대낮부터 서른 도살이나 먹은 댕기머리 처녀가 길에서 구걸을 하였습니다. 참 딱한 모습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구걸을 해 밥을 얻어오더라도 한 끼를 해결하고 나면 또다시 빈털털이었지요. 이렇게는 안 되겠어. 생각에 잠겨있던 지은이 다시 부잣집을 찾아갔습니다. 지은아, 오늘은 일이 없다니까. 일이 없어도 괜찮아요. 저를 이 집에 종으로 삼아주세요. 뭐? 결국 지은은 부잣집에 자신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몸값으로 어머니가 몇 끼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았어요. 종이 된 지은은 부잣집에서도 열심히 일했지요. 지은을 본 동네 안악들은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지은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하루 종일 부잣집에서 일하다가 저녁이면 몰래 빠져나와 어머니에게 밥을 지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그래, 고생했다. 매일 너만 고생시켜서 어떡하니. 고생은요, 요즘에는 돈이 아주 잘 벌려요. 게다가 저를 예뻐해 주시는 이웃 아주머니들이 종종 쌀이나 맛있는 음식도 가져다 주시는 걸요. 여기 이 조기도 이웃집 아주머니가 주신 거예요. 사실 그 조기는 지은이 한 달 품삭을 미리 받아 사온 조기였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입맛이 없다고 하여 특별히 구해온 것입니다. 그렇게 지은이 종으로 산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어머니가 밥을 다 먹지 않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왜 더 안 드세요? 또 입맛이 없으세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이상하게 밥맛이 없구나. 요즘은 쌀이 더 좋아진 것 같은데도 밥맛이 없구나. 사흘 전부터는 맛이 전만 못하고 밥을 넘길 때마다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이 아프니 무슨 병인지 모르겠다. 그 말에 지은은 어머니가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부잣집 종이 된 사실을 말해버렸어요. 어머니, 이 쌀은 저를 종으로 팔아 만든 제 몸값이에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답니다. 내가 차라리 일찍 죽었어야 했다. 어머니의 울음에 지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그러니 울지 마세요. 지금보다 어떻게 더 잘하니 네가 무슨 잘못이냐 평생 네 짐이 되며 살아온 내 목숨이 원망스럽다.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때문에 지은이 종이 된 것 같아 너무 괴로웠지요. 그런 모습을 보는 지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없이 저 혼자 어떻게 살라구요? 어머니는 밧줄을 가져와 목을 매려했습니다. 난 이대로 죽고 싶다. 나 때문에 내가 종이 되었으니 살아서 무엇 하겠니? 안 돼요, 어머니. 지은은 울면서 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다니까요. 지은의 어머니는 광에 가서 쌀보대를 가져와 마당으로 던졌습니다. 어머니 귀한 쌀을 이런 쌀은 필요 없다. 당장 돌려주고 오너라. 그때 지나가던 한 청년이 두 사람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을 다 들은 청년은 지은의 효심에 크게 감동했지요. 그 청년은 화랑으로 이름은 효종랑이었습니다. 그날 효종랑은 부모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지요. 오늘 길에서 매우 슬프지만 아름다운 일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효종랑은 부모에게 지은 모녀의 이야기를 자세히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두 사람을 도와주자고 했지요. 효종랑의 부모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나저나 시집을 못 갔다고 하니 내가 메파에게 후한값을 주고 중매를 서야겠다. 효종랑의 어머니가 지은의 이야기에 감동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효종랑의 어머니에게 후하게 값을 받은 메파는 지은의 이야기를 동네방네 소문했습니다. 그러자 효심이 깊고 착한 지은과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이 나타났지요. 이 중에서 좋은 신랑감을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메파의 말에 지은의 어머니는 눈물을 왈칵 쏟았지요. 이렇게 해서 지은은 아주 좋은 집의 총각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제가 시집을 가면 늙은 어머니는 어쩝니까? 당신의 어머니도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시면 되지요. 신랑이 될 총각 또한 착하고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은의 걱정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한편 지은의 소문을 듣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조를 한 섬씩 내어 지은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부인 덕분에 우리 집이 곧 부자가 되겠소. 남편이 수천 석의 조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진성여왕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 갸륵한 여인에게 벼 500석과 집 한 채를 주고 앞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좋다고 일러라. 패하, 하지만 그렇게 하면 도둑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을 못했구나. 진성여왕이 골똘히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지은이 사는 마을의 관리에게 명하여 군사를 번갈아 보내게 하라. 군사들이 지킨다면 도둑은 없을 것이다. 지은과 어머니 그리고 지은의 남편은 진성여왕이 내린 500석의 별을 보고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진성여왕은 또 이런 생각이 들어 말했어요. 백성들도 그 지은이란 여인처럼 효심이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자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마을에 표마를 세우는 건 어떨까요?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그럼 지은이 사는 마을에 표마를 세우고 마을 이름을 효양리라 하여라. 진성여왕은 지은 모녀의 대화를 그냥 지나치지 않은 효종랑 또한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지은이 효녀였어도 효종랑이 없었다면 그녀의 이야기가 이렇게 알려지진 않았겠지. 그 효종랑이란 자는 누구더냐. 효종랑은 젊은 화랑입니다. 나이는 비록 어리나 속이 깊고 됨됨이가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가 있다니 탐나는구나. 헝강왕의 공주가 올해 몇 살이더라.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지요. 이 흑구 진성여왕은 효종랑을 자신의 오빠인 헝강왕의 공주와 혼인시켰습니다. 효종랑은 공주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고 효녀지은 또한 남편과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미련한 정승 아들 옛날 옛날 한 옛날에 정승이란 높은 벼슬을 지닌 어른이 있었습니다. 네 살의 천자문을 다 외고 열다섯 살의 과거시험에 붙을 정도로 어릴 적부터 머리 좋고 똑똑하기로 동네방네 소문이 잦아있습니다. 정승에게는 혼인을 하고 십 년 만에 얻은 귀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고 귀한 우리 옥동자 너도 이 아비처럼 높은 벼슬길에 올라야 한다. 어렵게 얻은 아들이라 정승은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일곱 살이 되도록 책 읽을 생각을 통 안 했어요. 이런 큰일인걸 이대로 두었다가는 벼슬은 커녕 사람 고실도 못하겠어. 그래서 정승은 나라에서 그를 잘 가르치기로 소문난 혼장님에게 아들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안을 이어나갈 녀석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승은 고개를 숙여 혼장님에게 꾸벅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장독 뒤에 숨어서 딴짓만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고 있어? 어서 넙죽 엎드려 절하지 않고 네, 혼장님 절 받으십시오. 쭈뼛거리던 아들은 그제야 걸어나와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냐, 이제부터 내가 널 가르칠 테니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날부터 혼장님은 정승의 아들을 안쳐놓고 하루하루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머리가 나쁜지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따라해라. 하늘 천. 이 글자가 뭐라고 했지? 글쎄요. 그게 하늘 천인지 따지인지 가물가물한데요. 이 녀석아 백번을 읽고도 가물가물하단 말이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르왕. 자, 이제 말해보아라. 이게 하늘 천이냐 따지냐. 그러니까 그게 뭐였더라? 뭐라고? 그렇게 외우고도 아직도 모르느냐? 내 살다 살다 너처럼 미련한 놈은 처음 본다. 소릴 가르쳐도 너보다는 낫겠구나. 그런데 그만 그 말이 정승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훈장님이 소릴 가르쳐도 나보다는 나을 거래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승 아들은 맹한 얼굴로 콧구멍을 벌룸벌룸하며 물었습니다. 그 말에 정승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요. 뭐? 우리 아들이 소보다도 못하다고? 어디서 감히 그런 말을 내뱉는다는 말이냐? 여봐라, 어서 당장 그 몹쓸 훈장을 데려오너라. 정승은 고래고래 고함을 쳤습니다. 하인들은 우르르 달려가 훈장님을 끌고 정승 앞에 대령했지요.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무슨 큰 죄라도 지었습니까? 정승은 붉으락푸르락해진 얼굴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소보다도 못하다고 그 말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느냐? 아니, 그 말은 하도 답답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그만 입에서 흘러나온 말입니다. 3년을 가르쳤는데도 아직 한 글자도 깨치지 못하였기에. 그래, 그럼 소는 3년만 가르치면 한 글자 이상 깨칠 수가 있다는 말이렸다. 아니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너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 3년 동안 소에게 글을 가르쳐라. 만일 3년 후에도 소가 내 아들보다 못할 때에는 네 목숨이 붙어있지 못할 것이다. 알았느냐? 정승의 호통에 혼장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다리만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혼장님은 걱정이 태상 같았어요. 소에게 어찌 그를 가르친다는 말인가. 혼장님은 밥을 먹으면서도 걱정, 잠을 자면서도 걱정, 길을 걸으면서도 걱정을 하다가 땅이 꺼져라 한숨만 푹푹 내쉬었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에게 그를 가르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언제까지고 넉넉히 지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어느 날 혼장님은 소매를 걷어올리고 소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멀뚱멀뚱 주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글을 가르치겠다. 영감, 정말 소에게 글을 가르치시려고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소에게 글을 가르친다는 말씀이세요? 보다 못한 아내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혼장님은 소의 곧비를 바짝 쥐고 하늘 높이 번쩍 쳐들면서 외쳤습니다. 하늘 천! 그러자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혼장님이 곧비를 번쩍 축혀올리자 고뚜레를 낀 손은 코가 아픈지 머리를 하늘로 번쩍 들어 올리지 뭐예요? 그래 됐다. 바로 이거야. 혼장님의 머릿속에는 번뜩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 이번에는 따지를 가르쳐야겠구나. 신이 난 혼장님은 곧비를 아래로 힘껏 당기며 외쳤습니다. 따지! 그랬더니 이번에는 소가 머리를 땅으로 푹 숙이는 것입니다. 혼장님은 곧비를 놓고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었어요. 여보 이제 살았어요? 아내도 덩달아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날 이후 혼장님은 날마다 곧비를 손에 쥐고 소에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늘, 천, 따지!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더니 3년이 될 즈음에는 곧비 없이 하늘, 천, 따지만 듣고도 소가 알아서 머리를 올렸다 숙였다 하는 겁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아침이 밝기가 무섭게 힘이 센 하인이 5명이나 몰려왔지요. 하인들은 잔뜩 일그라진 얼굴로 혼장님을 막무가내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어서 갑시다. 정승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도망이라도 갈까봐 그러느냐. 내 발로 소를 끌고 찾아갈 것이니 먼저 돌아가 있거라. 자네 소문 들었나? 정승댁 아들보다 소가 더 낫다는 것을 오늘 보여야 한다는구먼. 안 그러면 혼장님이 큰 벌을 받게 된다는데. 그야 물론 들었지. 근데 설마 소가 글자를 하나라도 알기나 하겠어? 글쎄 말이야. 그런데 훈장님 얼굴 좀 보게. 걱정스러운 얼굴이 아닌데. 그러게. 이미 다 포기하셔서 그런 것과? 쑥은쑥은 쑥덕쑥덕 구시렁구시렁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떠들어댔습니다. 어느새 정승지 마당에는 구경 온 사람들로 북적북적 거렸어요. 정승은 대청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 큰 소리로 말했지요. 자, 약속을 잊지는 않았겠지. 그동안 소에게 무슨 글자를 가르쳤느냐. 혼장님은 마당 한가운데에 소릴 세우고는 멀찍이 떨어져 섰습니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외쳤지요. 하늘 천! 그러자 소가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이 하늘을 향해 머리를 치켜드는 겁니다. 우와, 세상에 소가 하늘 천짜를 하나봐.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뚫어지게 소만 쳐다봤습니다. 곧이어 훈장님이 또 큰 소리로 외쳤어요. 따지! 이번에는 소가 땅을 향해 머리를 푹 숙였습니다. 이럴 수가! 소가 따지도 안 해! 훈장님은 앞으로 나와 정승에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도련님은 3년 동안 한 글자도 깨치지 못했는데 저희 집 소는 3년 동안 두 글자나 깨쳤습니다. 이만하면 소릴 가르치는 게 낫다는 제 말이 꼭 들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진 정승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했지요. 흠, 전이만 집으로 갑니다. 그러고는 훈장님은 소를 끌고 당당히 대문 밖으로 걸어 나갔답니다. 오늘의 동화 한시총각 이야기 옛날 한시성을 가진 총각이 누이와 함께 늙은 아버지를 모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헌칠한 키에 초롱초롱 맑은 눈 시원시원 잘생긴 한시총각은 힘든 머샘사리에 손발이 퉁퉁 부어도 언제나 싱글싱글 웃는 얼굴이었지요. 눈발이 마구 날리는 어느 겨울날 시름시름 앓던 아버지가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한시총각과 누이는 펑펑 울며 밤을 지샜지요. 내년 가을에 세경을 받으면 그때 좋은 맷자리로 옮겨드릴게요. 한시총각은 주인집 한 옆에 조그맣게 아버지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버들게지 톡톡 피어나는 봄날밤 길 가던 스님이 어느 기와집을 찾았습니다. 바로 한시총각이 머샘사는 집이었지요. 밤이 늦었는데 하룻밤 쉬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집에는 이미 손님이 와 있어 빈방이 없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한시총각은 얼른 스님 앞에 나서며 말했답니다. 스님, 누추하지만 제 방에 함께 묵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스님은 한시총각의 방에서 묵게 되었지요.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부지런한 한시총각은 쇠 여물을 끓이려고 일어났습니다. 이보게 달걀 두 개만 갖다 주게나. 스님의 부탁에 한시총각은 금방 낳은 달걀 두 개를 들고 왔지요. 그런데 이 일을 어쩌지요. 달걀 한 개가 손에서 미끄러져 푹푹 꿇고 있는 여물 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를 어쩌지? 할 수 없다. 한시총각은 삶아진 달걀 한 개와 날달걀 한 개를 스님께 갖다 드렸지요. 스님은 달걀을 받자마자 바랑에 넣고는 옷자락을 휘날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달걀을 갖고 어디를 급히 가시는 걸까? 한시총각은 몰래 스님 뒤를 밟았습니다. 스님은 빠른 걸음으로 마을을 지나고 논밭을 지나 구불구불 가리산 산길을 척척 올랐습니다. 한시총각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계속 뒤따랐지요. 스님은 쉬지도 않고 산 중턱까지 단숨에 올라갔습니다. 한시총각도 숨을 헉헉거리면서 따라 올라갔답니다. 옳지. 바로 여기다. 스님이 갑자기 멈춰섰어요. 그러고는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바랑에 든 달걀 두 개를 꺼내 땅에 고이 묻었습니다. 대체 무엇을 하는 걸까? 한시총각은 소나무 뒤에 숨어 조용조용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달걀을 파묻은 자리가 움찔움찔 하더니 암탉 한 마리가 파닥파닥 날개를 치며 튀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한시총각은 너무 놀라 가슴이 벌렁벌렁했지요. 이상하다. 한 마리는 왜 안 나오지? 스님은 다시 땅을 파서 남은 달걀을 꺼내보았습니다. 삶은 달걀이었군. 하지만 곧 깨어날게요. 스님은 삶은 달걀을 그 자리에 다시 묻었답니다. 곧 삶은 달걀을 파묻은 자리가 움찔거리더니 이번에는 수탉 한 마리가 퍼덕퍼덕 날개를 치며 튀어나왔습니다. 한시총각은 당장의 스님 앞으로 튀어나가 절을 올렸어요. 스님, 제발 이 땅을 제 아버지의 맷자리로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시총각은 마음을 모아 빌고 또 빌었답니다. 스님은 고개를 내자우며 말했어요. 안되네. 자네 마음은 알겠지만 이 자리는 금관을 쓴 사람만이 맷자리를 쓸 수 있는 것을 어쩌겠나. 한시총각은 어깨가 축 처져 터덜터덜 돌아왔지요. 일하다가도 한숨을 푹 쉬다가도 한숨을 푹 보다 못한 누이가 한시총각에게 물었습니다. 오라버니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시총각은 스님을 따라간 이야기를 누이에게 낱낱이 들려주었지요. 오라버니 그게 뭐 그리 어렵다고 누이는 노란 귀리집을 한아름 안고 들어와 한올한올 촘촘하게 엮었습니다. 자 써보세요. 귀리집으로 만든 금관이에요. 한시총각은 귀리집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반짝반짝 노란빛이 마치 금관처럼 보였어요. 한시총각은 그 길로 한다름에 스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스님 금관을 썼으니 제게 그 맷자리를 주십시오. 스님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성을 다했으니 그 맷자리는 이제 내 것이다. 한시총각이 고개를 들었을 때 스님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지요. 그의 가을 한시총각은 가리산 중턱에 번듯하게 아버지의 묘를 썼습니다. 삶은 달걀에서 닭이 나온 바로 그 자리였지요. 그 무렵 멀리 중국에서는 임금이 죽었는데 뒤를 이을 왕자가 없어서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임금은 이상한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지프로 만든 북을 지프로 만든 방망이로 쳐서 북소리를 내는 사람을 다음 임금으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차례로 지프로 만든 북을 쳤습니다. 하지만 퍽퍽 소리밖에 나지 않았지요. 중국의 덕있고 학문 높은 사람들까지 모두 북을 쳤지만 지프로 만든 북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답니다. 그 소문은 산넘고 바다 건너 우리나라에까지 알려졌어요. 좋아. 나도 중국에 가서 그 북을 한번 쳐보겠어. 저도 오라버니를 따라갈래요. 오누이는 보차 하나 달랑매고 멀고 멍 길을 떠났답니다. 그러고 몇 달이 훌쩍 흘렀지요. 잘 씻지 못해 지저분한 한시 총각의 몸에 이가 생겨 근질근질 게다가 피까지 빨아대니 따끔따끔했습니다. 아이고 못 참겠다. 한시 총각은 양지바른 풀밭에 앉아 윗옷을 벗어 이를 잡기 시작했어요. 보리알만한 커다란 이가 바글바글 했습니다. 한시 총각은 기가 차서 소리쳤지요. 이가 얼마나 큰지 황소만 하네. 이를 손톱으로 꾹꾹 눌러 죽이고 나서 홀가분해진 한시 총각은 지나가던 늙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지푸로 만든 북을 치러 가는 길인데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요? 그냥 돌아가는 게 좋을 것이요. 황소 삼천마리를 잡아 죽인 사람이 쳐야 북소리가 난다고 하니. 스님의 말에 한시 총각은 힘이 쭉 빠졌습니다.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어. 드디어 한시 총각은 지푸로 만든 북 앞에 지푸로 만든 방망이를 높이 들고 섰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북을 칠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이고만 있었지요. 그때 노이가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오라버니 아까 이가 커서 황소만 하다고 했지요. 황소만 한 이를 삼천마리도 넘게 잡아 죽였으니 힘껏 북을 쳐보세요. 한시 총각은 힘을 내 방망이로 북을 세게 도들겼습니다. 북소리가 온 나라에 크게 울려 퍼졌지요. 와 새 임금님이 나셨다. 한시 총각은 중국의 새 임금이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노이와 함께 나라를 어질게 잘 다스렸답니다. 후세 사람들은 한시 총각이 맷자리를 잘 써서 왕이 되었다고 하여 가리산 중턱에 있는 한시 총각의 아버지 맷자리를 한 총 그리고 한시 총각이 살던 집터를 한 터라고 불렀답니다. 오늘의 동화 지혜로운 아주머니와 여우 옛날에 아주 약삭바른 여우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여우는 벌을 잡아 자루에 넣고 길을 떠났답니다. 사박사박 타박타박 걷고 또 걸어 한 집에 이르렀지요. 뚝뚝 뚝뚝 문을 두드리니 어느 아가씨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가씨 볼일을 보고 올 동안 이 자루 좀 맡겨도 될까요? 절대 열어보지는 마시고요. 여우가 총총총 사라지자 아가씨는 자루 속에 든 게 무엇일까 몹시 궁금했습니다. 결국 아가씨는 참지 못하고 자루를 열어보았어요. 아가씨가 살짝 자루를 열자마자 벌이 웽 하고 튀어나와 마당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자 마당에 있던 수탁이 날름 벌을 삼켜버렸지요. 얼마 뒤 여우가 돌아와 물었습니다. 제 자루는 어디있나요? 그러자 아가씨는 안절보절 하며 대답했지요. 어쩌면 좋아요. 사실은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만 자루를 열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벌이 웽 하고 튀어나왔지요. 그러자 우리 집 수탁이 날름 삼켜버렸답니다. 그럼 할 수 없군요. 벌 대신 수탁이라도 주세요. 그렇게 여우는 수탁을 받아서 자루에 다시 넣고 길을 떠났습니다. 벌 한 마리가 수탁이 된 것이지요. 다시 걷고 또 걸어 한 집에 이를 얻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자 어느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러자 여우는 또다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자루를 잠시 맡아주실래요? 대신 절대 열어보시면 안 돼요? 아주머니는 자루를 받아들었습니다. 여우가 총총총 사라지자 아주머니는 자루 안에 무엇이 있나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살짝 자루 안을 훔쳐보는데 수탁이 퍼드덕 되며 튀어나와 마당으로 갔습니다. 그때 하필 마당에 있던 돼지가 꿀꿀대며 수탁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는 울타리 밖으로 닭을 쫓아버렸답니다. 얼마 뒤 여우가 돌아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자루는 어디에 있나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쩔쩔매며 대답했지요. 미안해서 어쩌나 내가 자루를 살짝 열었더니 수탁이 튀어나왔어요. 그러자 우리집 돼지가 수탁을 따라다니는 바람에 울타리 밖으로 나가버렸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네요. 할 수 없군요. 수탁 대신 이 돼지라도 가져가야지요. 야오는 돼지를 자루에 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걷고 또 걸어 한 집에 이르렀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니 이번에는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었지요. 여우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잠시 자루를 맡아주세요. 절대 열어보지는 마시고요. 그렇게 할머니에게 자루를 맡기고 여우가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역시나 자루 속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했지요. 그래서 할머니도 살짝 자루를 풀어보았는데 돼지가 그만 꿀꿀대며 튀어나와서는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손자가 막대기를 들고 돼지를 쫓아다니자 돼지는 화들짝 놀라 멀리 멀리 달아났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돼지를 찾을 수 없었던 할머니는 안절보절 못하며 여우만 기다렸지요. 돌아온 여우가 자루를 찾자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내가 자루를 풀자 돼지가 튀어나와 우리 손자 녀석이 막대기를 들고 쫓아다니는 바람에 돼지가 멀리 멀리 도망가 버렸소. 그러자 여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는 수 없군요. 돼지 대신 손자라도 데려가야지요. 그렇게 할머니는 손자를 빼앗겼습니다. 여우는 손자를 자루에 넣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무거운 보따리를 질질 끌고 가다가 또다시 한 집에 이르렀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자 어떤 아주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빵을 굽고 있었고 식탁 식탁 에는 아이들과 검정 사냥개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우는 말했지요. 아주머니 잠깐 자루를 맡겨도 될까요? 대신 절대로 열어보지는 마시고요. 아주머니는 흔쾌히 자루를 맡아주었습니다. 여우가 떠나자 아이들이 코를 발름대며 물었어요. 엄마, 빵 먹어도 돼요?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자루 안에 있던 손자도 덩달아 외쳤습니다. 아주머니, 저도 빵 먹어도 돼요?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 자루를 열었지요. 자루 속에서는 웬 남자아이가 튀어나왔습니다. 남자아이가 나오자 아주머니는 물었어요. 자루 속에 있었던 거니? 어떻게 된 일이니? 남자아이는 할머니 집에서 여우 자루에 들어가기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했습니다. 여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주머니는 아이 대신 사냥개를 자루에 넣었습니다. 얼마 뒤 여우가 돌아와 보니 자루가 불룩한 게 전과 같아 보였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여우는 인사를 하고 자루를 끌고 다시 길을 떠났지요. 슬슬 배가 고픈 걸 잠시 쉬면서 맛있는 식사를 해볼까? 하며 생각한 여우가 자루를 풀자 사냥개가 튀어나와 한 입에 여우를 삼켜버리고 말았답니다. 아주머니의 지혜로 여우의 못된 행동은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토끼의 오두막 어느 겨울날 토끼가 참나무로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는 여우가 얼음으로 집을 지었지요. 여우는 늘 토끼네 오두막을 보며 노래했습니다. 얼음집은 환하고 밝지 하지만 토끼네 참나무 오두막은 어두컴컴하다네. 그런데 여름이 되자 여우네 얼음집이 흐물흐물 녹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여름이라도 밤이 되자 으슬으슬 추웠지요. 여우가 토끼네 오두막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이봐요 토끼 아줌마 좀 들어가도 될까요? 안 돼요 여우 아저씨. 그럼 여기 마당은 괜찮겠죠? 그것도 안 돼요. 당신은 겨울 내내 내 오두막을 보고 놀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집에 들어오겠다니 정말 우습군요. 하지만 여우는 자꾸 졸라댔습니다. 제발요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당이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토끼는 여우를 마당에만 들어오게 했습니다. 얼마 뒤 여우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토끼 아줌마 제발 부탁이니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기 마당은 너무 추워요. 안 돼요. 겨울에 당신이 나에게 했던 말을 잊었나요? 노래까지 불러가며 우리 집을 놀렸지요. 토끼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역시 계속 졸라댔어요. 결국 토끼는 여우를 집 안까지 들어오게 했습니다. 추위가 좀 가시자 여우가 말했습니다. 토끼 아줌마 이제 그만 나가세요. 이제부터 여긴 내 집이에요. 토끼는 무슨 말인가. 기가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요? 간절히 부탁하기에 잠시 들여보내주니 이 집이 당신 집이라고요? 하지만 여우는 힘으로 토끼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여우가 힘으로 떠미는 바람에 토끼는 꼼짝없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토끼는 밖에서 홀짝홀짝 울고 있었지요. 그때 어느 개가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토끼 아줌마? 왜 그렇게 울고 계세요? 토끼는 훌쩍이며 자신의 집에서 여우에게 어이없이 쫓겨난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답니다.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걱정 마세요. 제가 여우를 쫓아들일게요. 그러고는 개는 토끼 집으로 가서 문을 탕탕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나쁜 여우야 당장 토끼 아줌마에게 집을 돌려줘. 그러자 약삭바른 여우가 늑대 흉내를 내며 워어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개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꼬리를 감추며 나무 뒤에 숨었지요. 그렇게 토끼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늑대가 토끼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토끼 아줌마? 토끼는 늑대에게 여우에게 집을 빼앗긴 이야기를 또다시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늑대가 화가 나서 사납게 울부짖으며 소리쳤지요. 나쁜 놈의 여우 기다리세요 아주머니 그리고는 토끼 집으로 찾아가서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어서 나오지 못해 여기는 토끼 아줌마의 집이잖아 그러자 이번엔 여우가 호랑이 흉내를 내며 어흥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늑대는 화들짝 놀라 풀숲으로 숨었지요. 그렇게 토끼는 계속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숱하게 지나가다 물었어요. 토끼 아줌마 이렇게 좋은 날에 왜 밖에서 울고 계세요? 토끼가 훌쩍대며 여우에게 집을 빼앗긴 이야기를 하자 숱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못된 놈이 있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여우를 쫓아낼 테니까요. 그러자 토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답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겠다고 한 동물들이 많았단다. 개도 늑대도 모두 하지 못했지. 그런데 네가 해준다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세요. 수탁은 오두막 옆에 있는 나무 위로 날아오르더니 날개를 퍼덕이며 소리쳤습니다. 바로 여기예요 사냥꾼님. 여기 참나무 오두막에 여우가 있어요. 어서 와서 여우를 잡아가세요. 숱하게 시끄럽게 사냥꾼을 부르며 떠들자 여우는 더러 겁이 났답니다. 그래서 오두막 문을 박차고 후다닥 뛰쳐나와 멀리 멀리 달아났지요. 울고만 있던 토끼는 너무나 기뻐하며 깡충깡충 빙글빙글 춤을 추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부처가 된 종 신라 경덕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불심이 깊은 귀진이란 사람이 살았어요. 귀진은 강주에 있는 미타사라는 저를 종종 찾았습니다. 미타사의 부처님께 연보를 드리기 위해서였지요. 귀진은 미타사를 찾을 때마다 언제나 욱면이라는 여종을 데리고 갔습니다. 어느 날 귀진이 절을 나서다가 마당에 서 있는 욱면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욱면은 절 안에 스님들을 따라 중얼중얼 불경을 외우고 있었답니다. 귀진은 천한 신분의 욱면이 불경을 외우는데 화가 났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게냐 귀진이 호통을 치자 욱면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종인 주제에 어디서 감히 불경을 외우고 있는 게냐 욱면은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을 몰랐지요. 죄송합니다. 주인님 불도를 닫고 싶은 마음에 너처럼 검반진 아이는 내 주제를 알아야 한다. 오늘부터 하루에 곡식을 두 섬씩 찍도록 해라. 곡식 두 섬을 쳐 혼자서요? 욱면이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왜 못하겠느냐? 귀진의 말에 욱면은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인님 그날부터 욱면은 두 배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불경을 외울 시간을 만들고 싶었던 욱면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 새벽에 일어나 불경을 외우면 될 거야. 그리고 원래부터 자신이 해야 하는 집안일들과 귀진이 새로 식힌 곡식 짓는 일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종이었다면 밤을 꼬박 새워도 못 끝낼 일을 욱면은 초저녁에 모두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종들은 그런 욱면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욱면, 주인님이 싫어하시는데 왜 자꾸 불경을 외우는 거야? 우리 같은 천한 사람은 불경을 외워서는 안 돼. 이런 말을 들어도 욱면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욱면은 일을 다 끝내면 절로 가서 마당 구석에서 불경을 외웠습니다. 그 모습을 또다시 본 귀진이 화가 나서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시킨 일은 어쩌고 또 불경을 외우고 있는 거냐. 주인님께서 시키신 일은 이미 끝냈습니다. 욱면의 말에 귀진은 더는 할 말이 없었지요. 할 수 없구나. 알았다. 귀진은 욱면을 내버려두고 불당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욱면은 다시 불경회는 일에 집중했어요. 손목에 노끈을 묶고 그 노끈을 뜰에 있는 말뚝에 메고는 합장하면서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9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욱면의 불심이 깊어지면서 겉모습도 조금씩 변해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귀진이 미타사의 불당 안에서 스님들과 함께 열심히 불경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하늘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욱면은 불당에 들어가서 연불하라. 그 목소리에 절 안에 스님들과 귀진이 깜짝 놀랐지요. 욱면이 누구이기에 하늘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가? 그러게 말이오. 보통 사람은 아닌 듯하오. 스님들이 어리둥절해하며 말했습니다. 욱면은 저희 집 종입니다. 지금 절 마당에서 불경을 외고 있지요. 귀진이 놀란 표정으로 스님들에게 답해 주었습니다. 이 말에 스님들은 더욱 놀랐지요. 귀진의 말에 스님들은 절 마당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욱면은 여전히 엄숙한 표정으로 마당 한쪽에서 불경을 외고 있었지요. 욱면의 몸에서는 신비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저 모습을 보십시오. 몸에서 빛이 나고 있습니다. 저 여인은 비록 종에 불과하나 하늘에서 이름을 말할 정도이니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새님들이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욱면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이보시오. 하늘에서 그대를 불당으로 들이라고 했으니 어서 들어오시오. 스님들의 말에 욱면이 불경외던 것을 멈추고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불경을 외기 시작한 지 9년 만에 처음으로 불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군요. 욱면은 스님들과 함께 더욱 열심히 불도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의 일이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님들은 아름다운 음악 소리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군.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만드는 소리는 처음이야. 음악 소리는 불당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들뜨게 했지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욱면은 음악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불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욱면의 몸이 공중으로 둥실 떠올랐습니다. 함께 있던 스님들이 놀란 눈으로 욱면을 바라보았지요. 욱면의 몸에서는 환한 빛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른 세계의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욱면의 몸은 점점 위로 오르더니 불당 안에 대들볼을 뚫고 하늘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스님들은 이 신기한 광경을 입을 쩍 벌리고 바라보았지요. 욱면의 몸은 서쪽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욱면은 마치 숨을 거둔 듯 하더니 몸이 축 늘어지듯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이 아니었답니다. 단지 그녀에게 필요하지 않은 몸을 버린 것이었지요. 욱면의 영혼은 부처님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곧이어 연꽃으로 만든 단위에 올라앉은 욱면의 영혼이 아름다운 빛을 내뿜으며 하늘 위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도 하늘에서 들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는 한참 동안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미타사의 스님들은 그 아름다운 모습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스님이 미타사의 큰 스님에게 물어보았지요. 큰 스님, 어찌하여 종이었던 욱면이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러자 큰 스님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욱면은 천한 노비의 신분이었지만 전생에는 관음보살을 따르는 스님들 중에 하나였다. 큰 스님의 말이 함께 있던 귀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관음보살님을 따르는 스님이 어찌해서 종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그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큰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먼 옛날, 팔진이라는 스님이 있었답니다. 큰 스님은 관음보살이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지요. 팔진을 따르는 스님들은 천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욱면도 그 중에 한 스님이었어요. 그러나 팔진 스님이 지키라고 한 것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욱면은 스님의 신분에서 축생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서는 부석사의 소가 되었지요. 소가 된 욱면은 날마다 고달픈 생활을 했어요. 밤이나 낮이나 일을 시달려야 했지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날에도 부석사의 밭으로 나가 밭을 갈았답니다.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욱면은 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한편 어느 누구도 이 소가 관음보살의 제자였다고는 알지 못했지요. 하지만 욱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석사의 스님이 다른 절로 가게 되었어요. 그 스님은 무거운 불경을 어떻게 옮겨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스님의 눈에 힘겹게 밭을 갈고 있는 소 한 마리가 보였어요. 그 소가 바로 욱면이었지요. 옳지 저 소의 등에 불경을 싣고 가면 되겠다 하고 생각한 스님은 욱면의 등 위에 무거운 불경을 실었습니다. 불경의 무게가 꽤 되었지만 욱면은 하나도 무겁지 않았지요. 불경을 진 욱면은 힘찬 발걸음으로 스님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절까지 무사히 불경을 옮긴 욱면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러더니 곧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욱면은 귀지네 집에서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욱면은 불경의 힘으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욱면의 전생 이야기를 들은 귀지는 크게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천한 종이라고 무시하며 욱면을 괴롭혔던 자신을 반성했어요. 큰 스님, 불심이 깊다고 생각했으면서 가까이에 계신 부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종의 신분으로 있긴 했지만 저희 집은 한때 부처님이 계시던 곳이었지요. 마땅히 토지와 집을 바쳐 절로 만들까 합니다. 귀지네 말에 미타사의 새님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귀지네 집은 법왕사라는 절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백도산 청년과 처녀 오래전 백도산에 큰 화산복발이 있었던 때의 일입니다. 화산복발로 인해 백도산 전역에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이 전부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천명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천명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자 울며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제 목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내주십시오. 하지만 주변 어디에서도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천명은 너무 놀라 주변을 돌아다니며 누가 없는지 찾아다녔지만 아무리 찾아다녀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정녕 이곳에 나 혼자뿐이란 말인가 청년은 멍하니 주저앉아 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린 다음 생각했습니다. 그래 좀 더 먼 곳으로 가서 사람을 찾아보자 설마 어딘가에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겠지 청년은 서둘러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한참 산을 오를 무렵이었어요. 청년의 앞에 새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푸른빛 깃털이 영롱한 매우 아름다운 파랑새 한 마리였습니다. 파랑새는 천명의 앞에 날아와 어디론가 안내를 하듯 날개짓을 하였습니다. 청년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파랑새를 따라갔지요. 그렇게 파랑새를 한참 따라가 보니 작은 동굴이 나왔습니다. 청년은 동굴로 들어가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딘데 이곳으로 나를 데리고 왔을까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 여기요 누구 없나요 한참을 동굴 안으로 들어갔을 때였어요. 동굴 깊숙한 곳에서 한 처녀가 정신을 잃은 채 누워서 신함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보시오 정신을 차리시오 내 말이 될리오 처녀는 기운이 없는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명은 처녀를 살리기 위해 주변에 먹을 것이 없나 찾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다행히 보리 이삭들이 보였어요. 아마도 파랑새가 물어다 놓은 것 같았습니다. 청년은 보리 이삭들을 까서 근처에 있던 작은 샘물을 찾아가 물을 떠오고 그릇 모양 돌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그릇에 보리알들을 넣고 불을 피워서 미음을 끓였지요. 그렇게 끓인 미음을 처녀의 입에 조금씩 넣어주자 처녀는 점차 기운을 회복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정신을 완전히 차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물도 먹이고 수시로 미음을 먹이면서 계속해서 간호를 하였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밤낮 없이 처녀를 간호하던 청년은 지쳐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속에는 한 백발 노인이 나타나 말을 했습니다. 처녀가 겨우 고비는 넘겼지만 정신이 들려면 옥설봉의 선단이 필요하다네.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청년은 노인을 쫓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이 사실일까?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 하지만 아직 발견한 사람은 이 처녀 한 사람뿐이다. 어떻게든 처녀를 살려야지. 이렇게 생각한 청년은 처녀를 살리기 위해 백발 노인이 말한 옥살봉으로 가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청년은 길을 떠나기도 했지만 옥살봉이 옥살봉이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파랑새가 또다시 청년 옆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전처럼 따라오라는 듯한 날개짓을 했어요. 다행히 파랑새가 길을 아는 듯 보였습니다. 청년은 파랑새를 따라 서둘러 길을 떠났답니다. 19개의 봉우리를 겨우겨우 넘고 마지막 20번째 봉우리 정상에 오르자 놀라운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눈앞에 한 궁궐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궁궐의 문을 열고 들어서니 큰 복도가 있었습니다. 연달아 세 개의 문이 있었고 그 문들을 모두 열고 들어서니 눈앞에는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꿈에서 보았던 백발 노인이 금태를 두른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백발 노인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너가 이곳으로 올 것을 알고 있었느니라. 그리하여 파랑새 시종을 보내 이곳으로 안내한 것이니. 그러면서 하얀색 검은색 푸른색 붉은색 노란색 선단을 주며 말했습니다. 검은 선단은 정신이 들게 하고 노란 선단은 몸의 기운을 되찾게 하고 빨간 선단은 혈색이 고르게 돌게 하며 하얀 선단은 기력을 되찾게 하고 푸른 선단은 완전한 회복을 하는 효능이 있느니라. 내가 말한 순서대로 처녀에게 먹이면 처녀가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청년은 신선에게 거듭 감사하다 말하며 서둘러 산을 내려가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신이 옥쟁반 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옥쟁반은 청년이 있던 동굴 앞으로 청년을 눈 깜짝할 사이에 발에다 주었습니다. 청년은 서둘러 신선이 당부한 대로 선단을 순서에 따라 물에 풀어서 처녀에게 먹였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처녀는 청년이 주는 순서대로 선단을 받아 먹은 뒤 기운을 차렸답니다. 기운을 차린 처녀는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여긴 어디입니까? 청년에게 자초지종을 모두 들은 처녀는 말했습니다. 저도 백두산 폭발로 정신을 잃었답니다. 그럼 살아남은 것이 우리 둘 뿐인 것입니까? 처녀는 거듭 감사해하며 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생겨 청년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일곱 명의 자손도 줄줄이 낳았지요. 파랑새는 그 이후로도 보리이삭을 동굴로 계속 물어다 주어서 청년과 처녀가 아이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을 도와주었답니다. 그 후 청년과 처녀는 계속 자손을 낳아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달이 점지해 준 아이들 옛날 옛날에 자손이 매우 귀한 집이 있었습니다. 구대 독자를 둔 어느 명문가 집안이었어요. 어느덧 구대 독자인 외아들이 무럭무럭 자라 열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 좋은 혼처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적당한 혼처가 없자 중매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귀한 구대 독자요. 지금 열다섯이 되어 혼처를 구하고 있소. 어디 적당한 혼처가 없겠소. 그러자 중매쟁이가 반기며 말하였습니다. 어머 어찌 이리 때마침 잘 찾아오셨는지요. 딱 지금 명망 높은 집안의 교수가 혼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세 살이 많습니다. 그것 말고는 외모도 출중하고 행실이 또한 매우 정숙하고 아름다운 처녀랍니다. 그렇게 하여 18세 처녀의 집과 구대독자 집은 각자 자녀와의 혼인 성사를 시키고 나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혼인을 하면 새 신부의 집에서 며칠을 지내다가 오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혼인을 한 후 새 신부의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던 중이었어요. 새 신부가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며 힘들어 하며 말하였습니다. 배가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말하더니 곧 배를 잡고 고통스러워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신랑은 너무 당황해 사람들을 부르려고 달려 나갔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새 새 신랑이 문을 열고 막 나가려는 순간 신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무 놀란 새 신랑은 다시 아내에게 달려가 보았지요. 그런데 방 안에는 피덩이가 둘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아이들은 태어난 직후 울음 한 번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새 신랑은 당황했지만 우선 아이들을 살려야 했습니다. 도움을 구하고 싶었지만 새 신부가 첫날 밤에 낳은 아기라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이 조심스러웠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새 신랑이 서둘러 아기들을 받아들고 태줄을 잘랐습니다. 오늘이 첫날 밤이면 아무리 첫날 밤에 아이가 생긴다 해도 열 달 이상은 지나야 하는데 혼인 직후 첫날 밤이 채 지나기도 전에 아이를 낳고 말았으니 부부는 이를 어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를 어찌 하면 좋소. 부모님께는 뭐라 말씀드린단 말이오. 이 아이는 대체 어찌 하면 좋단 말이오. 신랑이 말했지만 신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아기를 낳았으니 미역국을 먹어야 할 것이 아니오. 하는 수 없이 신랑은 장모를 불러 말했습니다. 장모님 오늘 긴장을 냈는지 배가 고픕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혹시 미역국 좀 끓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내는 막 잠이 들어서요. 라며 거짓을 말해 미역국 한 사발과 밥 한 그릇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받아온 미역국 과 밥 한 그릇을 가지고 아내에게 밥을 말아 먹였지요. 우선 산모가 정신을 차리자 신랑은 여러 가지를 궁리해 보았습니다. 그 후로 이 아이는 누구냐 어떻게 된 일이냐 따져 묻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그러다가 신랑은 한 가지 꾀를 생각해 내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새벽 몰래 아기 둘을 다리 밑에 숨겼습니다. 아이들을 신랑이 데리고 나가자 속으로 아이들을 버리는구나 싶었던 새 신부는 염치가 없어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지요. 날이 밝자 신랑은 장인 장모님께 말했습니다. 이를 어쩝니까 어젯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집으로 다녀와야겠습니다. 급하게 가야해서 말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행히 다행히 처가에서는 아무런 의심 없이 말을 바로 준비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신부는 그 모습을 보고는 신랑이 화가 나서 떠나는구나 싶었답니다. 우선은 새 신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신랑은 말을 타고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숨겨놓은 다리로 가서 아이들을 품에 안고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것 좀 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웬 아이들이 다리 밑에서 울고 있기에 너무 안쓰러워 데리고 왔습니다. 다행히 신랑의 어머니 아버지 께서는 아기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다시 처가 댁으로 돌아간 신랑은 아내와 함께 시댁으로 돌아갔지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데려온 아기들을 며느리의 품에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어쩌겠느냐 불쌍한 생명 거두면 다 복으로 돌아오겠지. 우리 함께 돌보자꾸나. 신부는 아이들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들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자신의 품에 안겨 해맑게 웃음을 짓는 아이들을 보며 신부는 눈물을 흘렸고 속을 알리 없는 시어머니는 다시 말했습니다. 며느라 가야 너무 속상해 말하라 또 너희들 아이도 낳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입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너무 죄송해서 또다시 눈물이 나왔답니다. 그렇게 별탈없이 세월이 흘러 쌍둥이 남매가 어느새 10대로 성장했을 무렵 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뜬 대보름 날이었습니다. 부부는 아이들과 달 구경을 나와 있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모든 걸 밝혀도 되지 않겠소? 내 다 이해할 테니 말해보시오. 첫날 밤 이 아이들은 어찌 된 것이오? 아내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에 그동안 미처 말하지 못했던 진실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친구들과 물놀이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사람이 없는 한적한 물가에서 볼일을 보던 중이었지요. 물가에 우연히 달 그림자가 비치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이후로 이상하게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게 아이를 가진 것인지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날 밤 아이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달이 꿈에 나와 저에게 아이를 주었다며 그 아이들을 정성으로 키워준다면 아주 큰 인물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열 살이 되기 전에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요. 하지만 저는 서방님이 이리도 넓은 아랑으로 아이들을 받아주셨으니 어찌 감사의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남편은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들이 달이 점주해 준 아이들이 분명하오. 그래서 남편은 밤마다 달에게 감사제를 올렸답니다. 그 뒤로 부부는 더 사이가 좋아졌고 부부 사이에는 육남 삼녀가 더 태어났습니다. 구대 독자 이후 자자손손 다자녀 집안이 된 것이지요. 태어난 아이들 모두가 유명한 명정승과 명판서들로 임명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힘든 남편의 넓은 마음이 아이들도 살리고 가족의 행복도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원숭이 산을 찾아간 임금 옛날 옛날에 임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임금님이 구경삼아 배를 타고 가다가 어느 산을 보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산은 무슨 산인가 임금님은 그 산을 가리키며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유난히 나무가 울창한 산이어서 임금님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신하들은 대답했지요. 저 산은 아주 오래전부터 원숭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산입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그 산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 원숭이들이라 그거 참 재미있겠구나. 산으로 가서 그 원숭이들을 만나봐야겠다. 임금은 신하들과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에서 즐겁게 놀고 있던 원숭이들은 멀리서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 도망갔습니다. 끽끽끽 소리를 지르며 울창한 깊은 숲 속으로 달아났지요. 원숭이들을 만나고 싶었던 임금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땜에 원숭이들이 놀라 도망을 가는구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원숭이들이 도망을 갔는데 딱 한 마리의 원숭이만 도망을 가지 않고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원숭이의 표정은 두렵기는 커녕 재미있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임금님은 그 원숭이에게 다가가 장난으로 활을 겨누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원숭이가 팔을 휘저으며 화살을 쏴보라는 듯한 놀리는 몸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녀석이로구나. 원숭이가 위험하지 않게 활을 한번 쏘아봐야겠다. 임금님은 그렇게 말하며 나무 쪽으로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원숭이가 손으로 화살을 잡는 것입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한 임금님이 다시 화살을 쏘아도 원숭이는 계속해서 화살을 잡았습니다. 임금과 신하들이 모두 놀라는 모습을 보이자 원숭이는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임금은 화살을 쏘았는데 원숭이는 점점 교만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으로 했던 일인데 원숭이는 화살이 날아오는 쪽으로 몸을 왔다갔다 하며 위험한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이제 그만하거라 저러다가 원숭이가 정말 다치겠구나 하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말하던 그 순간 화살에 금한 원숭이가 맞고 말았습니다. 화살에 맞은 원숭이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답니다. 죽어가면서 원숭이는 생각했어요. 친구들처럼 도망갈 것을 괜히 잘난 척하며 장난을 냈다가 결국 죽는구나. 임금님은 죽은 원숭이를 보며 안타까워 하면서 원숭이를 묻어주었고 다시는 원숭이산에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욕심 많은 호랑이 옛날 어느 숲속에 욕심 많고 심술 사나운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어찌나 심술 굳인지 배가 고플 때나 안 고플 때나 닥치는 대로 동물들을 죽였어요. 숲속의 동물들은 호랑이 때문에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지요. 하루는 동물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끝에 동물들은 호랑이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만약 저희들을 잡아먹지 않는다면 일주일에 한 마리씩 동물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싱글벙글 좋아하며 말했습니다. 좋아. 대신 꼬박꼬박 제 시간에 갖다 바쳐야 해. 힘들게 사냥하지 않아도 먹이를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호랑이는 신이 났습니다. 이제 동물들은 호랑이에게 바칠 동물을 뽑기 위해 제비 뽑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지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송아지가 첫 번째로 뽑힌 것입니다. 송아지는 일주일도 못 살고 죽는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억울했답니다. 그래서 호랑이 고를 향해 가다가 골짜기에 서서 소리쳤지요. 아 어쩌면 좋아 그러자 건너편에서도 똑같은 메아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송아지의 머릿속에 반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옳지 그렇게 하면 호랑이를 없앨 수 있을 거야. 송아지는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다시 호랑이 고를 향해 걸어갔답니다.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송아지가 나타나자 호랑이는 단단히 골이 나 있었어요. 뭐야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송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는 척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랑 이곳으로 오다가 무시무시한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 호랑이가 우리 엄마를 잡아먹고 저까지 잡아먹으려고 덤비기에 도망쳐온 거예요. 뭐라고 도대체 어디 사는 놈이냐 송아지는 호랑이를 데리고 골짜기로 갔습니다. 바로 저기에요. 저 건너편에 그 호랑이가 살고 있어요. 그러자 호랑이가 냅다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어서 나오너라 그러자 건너편에서도 네 이놈 어서 나오너라 하며 메아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호랑이는 약이 올라 뭐라고 이런 괘씸한 놈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소리쳤고 메아리도 똑같이 뭐라고 이런 괘씸한 놈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소리쳤지요. 호랑이는 약이 바짝 올라 펄쩍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당장 골짜기를 건너가 그놈을 없애버려야겠어. 그런데 그놈은 이 깊고 넓은 골짜기를 어떻게 건너갔지? 송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제가 봤는데 한 걸음에 훌쩍 뛰어넘던 걸요? 아주 쉬워 보였어요. 호랑이 님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 그놈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지. 그러더니 정말 골짜기를 향해 훌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건너편에 채 발이 닿기도 전에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지요. 송아지는 얼른 수포로 달려가 동물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죽었어요. 못된 노랑이가 깊은 골짜기에 떨어져 죽었다고요. 그 뒤부터 숲속의 동물들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송아지를 낳은 염소 옛날 옛날에 표범과 자카리 함께 사냥을 나갔습니다. 표범은 염소를 잡고 자카리 암소를 잡았어요. 표범과 자카리 염소와 암소를 집으로 데려가서 풀밭에 묶어놓고 나란히 풀을 뜯게 했습니다. 맛있게 풀을 뜯는 암소를 보며 표범은 생각했어요. 고놈 통통하게 살이 올랐구나. 암소가 내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날 표범은 우연히 자카리 암소가 송아지를 낳는 것을 보았습니다. 좋은 수가 있다. 암소 대신 송아지라도 가지는 거야. 표범은 갓 태어난 송아지를 끌어다가 염소 옆에 메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표범은 자카리를 찾아가서 호대갑을 떨며 말했습니다. 자칼 나는 운이 좋은가 봐. 아침에 풀밭에 갔더니 내 염소가 송아지를 낳았지 뭐야. 자카리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염소가 송아지를 낳았다고? 염소는 염소 새끼밖에 낳을 수 없어. 믿기지 않으면 당장 가서 보라고. 표범은 자카리를 풀밭으로 데리고 가서 송아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말이 참말이라는 걸 알겠지? 자카리 머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염소는 송아지를 낳을 수 없어. 내 암소가 낳은 송아지를 네가 훔쳐간 거지? 둘은 아웅다웅 말다툼을 하다가 다른 동물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맨 먼저 찾아간 영양은 표범을 보자 보들보들 몸을 떨었어요. 표범은 자칼보다 몸집도 훨씬 큰데다 성질도 사나웠거든요. 슬금슬금 표범 눈치를 살피며 영양이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암소만이 송아지를 낳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져 염소도 송아지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에는 하이에나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하이에나도 영양처럼 힐끗힐끗 표범 눈치를 살피며 말했지요. 다른 염소들은 송아지를 낳을 수 없지만 표범님이 기르는 염소는 송아지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자 표범이 우찔대며 봤지 이제 송아지는 내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자칼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비비에게 물어보자 비비는 영리하니까 옳게 말할 거야. 자칼과 표범 영양과 하이에나는 모두 함께 비비를 찾아갔습니다. 비비 우리 이야기를 듣고 누가 옳은지 말해줘. 표범과 자칼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비비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애벌레를 먹기만 했답니다. 그러더니 높이 솟은 바위 꼭대기로 올라가서는 돌멩이를 들고 손가락으로 뜯기 시작했어요. 비비 뭐하는 거야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고 표범이 짜증을 내며 소리치자 비비가 말했습니다. 난 식사가 끝나면 꼭 음악을 연주해요. 그러니 좀 기다리세요. 음악이라고 무엇으로 음악을 연주하는데 표범이 묻자 비비가 돌멩이를 치켜들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악기가 있잖아요. 바로 이 악기로 음악을 연주할 거예요. 영양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비비 그건 악기가 아니라 돌이잖아. 하이에나도 말했습니다. 맞아 돌로는 음악을 연주할 수 없어. 표범도 푸하하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돌로 음악을 연주한다고? 아이고 우스워라. 그러자 비비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왜 웃죠? 염소도 송아지를 낳는데 돌멩이로 음악을 연주하지 말란 법이 있나요? 그 말을 듣고 표범은 당황하여 말을 잃었답니다. 그러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말했지요. 하긴 그래 돌로도 음악을 연주할 수 있지. 그러자 하이에나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틀렸어. 돌로는 음악을 연주할 수 없어. 영양도 한마디 했지요. 마찬가지로 염소는 송아지를 낳을 수 없어. 모두들 모두들 이렇게 말하자 표범은 아무 말 못하고 자칼에게 송아지를 돌려주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개구리의 무늬가 생긴 이유 옛날 어느 날 나무꾼이 개울가에서 도끼날을 갈 때 였습니다. 갑자기 작은 물고기가 물에서 튀어나와 나무꾼의 발에 탁 하고 부딪혔어요. 나무꾼은 깜짝 놀라 들고 있던 도끼를 던졌습니다. 도끼는 빙그르르 날아가다 옆에 있던 나무를 쿵 하고 찍었습니다. 나무는 아야타고 소리를 지르며 아직 익지도 않은 딱딱한 열매를 떨어뜨렸어요. 마침 닭이 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딱딱한 열매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닭은 누구야 하고 소리 지르며 옆에 있던 개미집을 부리로 조아댔지요. 개미들은 놀라서 옆에서 자고 있던 뱀을 콕 하고 물어버렸습니다. 화가 난 뱀은 스르르 일어나 산돼지를 물었고 산돼지는 씩씩거리며 바나나 나무를 넘어뜨렸지요. 그러자 바나나 나무 위에 있던 박쥐가 깜짝 놀라 코끼리의 귓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코끼리는 간지러워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나무꾼의 오두막을 쓰러뜨렸지요. 나무꾼은 화가 나서 코끼리에게 말했습니다. 내 집을 망쳐놓다니 어서 오두막을 다시 지어줘. 그러자 코끼리가 말했습니다. 난 아무 잘못도 없어요. 박쥐란 놈이 내 귀로 들어오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요. 나무꾼이 박쥐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코끼리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오두막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 내 오두막을 다시 지어줘. 그러자 박쥐가 말했습니다. 난 아무 잘못도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산돼지가 내가 내가 앉아있는 바나나나무를 넘어뜨렸다고요. 나무꾼이 산돼지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바나나나무를 쓰러뜨리지 않았다면 오두막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 내 오두막을 다시 지어줘. 그러자 산돼지가 말했습니다. 나도 아무 잘못이 없어요. 뱀이 나를 물지만 않았어도 바나나나무를 쓰러뜨리지 않았을 거라고요. 나무꾼이 다시 뱀을 찾아가 물어보니 뱀은 개미들의 잘못이라 하고 개미들은 닭의 탓이라 하고 닭은 나무의 잘못이라 하고 나무는 도끼의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잘못은 느닷없이 물속에서 튀어나온 물고기에게 돌려졌지요. 제일 화가 난 코끼리가 말했습니다. 모든 일은 물고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물고기에게 벌을 줘야 해요. 동물들은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혼내줄까 궁리 했습니다. 그때 박쥐가 말했어요. 물에 빠뜨려서 숨을 못 쉬게 하는 건 어때요? 동물들은 그게 좋겠다며 물고기를 깊고 깊은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괴로워 하기는 커녕 신나게 헤엄을 쳤지요. 이게 뭐야 물고기가 아주 신이 났잖아 다시 벌을 줘야 해. 화가 난 코끼리가 기다란 코로 연못 물을 빨아들이자 연못은 곧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아무 상관없는 개구리가 팔짝 팔짝 뛰어나와 말했답니다. 물고기는 뜨거운 물을 제일 싫어해요. 내가 물고기를 뜨거운 물에 삶아버릴게요. 개구리는 커다란 솥에 물고기를 넣고 활활 불을 지피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물이 끓는지 본다면서 자꾸 뚜껑을 열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좀 마셔야 겠어요. 개구리가 홀짝 홀짝 물을 마셔대자 동물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고 솥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일까요? 솥 안에는 물고기는 커녕 물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동물들이 묻자 개구리가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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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내가 물을 마시다가 그만 물고기까지 마셨나 봐요. 제 입이 좀 크거든요. 동물들은 화가 나서 우르르 달려들어 개구리의 등을 마구 때렸답니다. 이렇게 해서 개구리의 등에 검고 푸른 무늬가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생쥐와 이리의 시합 옛날 옛날에 생쥐와 이리가 살았습니다. 한 번은 이리와 생쥐가 힘을 합쳐 양파를 심었답니다. 양파잎이 쑥쑥 자라자 이리가 생쥐에게 말했어요. 이바 생쥐 이제 양팔을 거둬들이자고 나는 땅 위에 있는 것만 가질 테니 땅 속에 있는 것은 네가 모두 가져. 어때 불만 없지? 생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리는 고식 꼬두를 불러 쓱쓱 싹싹 잎을 베어서는 자기 집 마당으로 옮겼어요. 하지만 밤이 되자 양파잎들은 모두 시들어버려 쓸모없게 되었지요. 생쥐도 식구들을 불러 양파를 캤습니다. 땅이 어찌나 기름진지 한 번 캘 때마다 굵직굵직한 양파알이 쑥쑥 나왔답니다. 주먹만한 것이 하나요 주먹만한 것이 둘이요 생쥐는 흥얼흥얼 코노래를 부르며 밤이 새도록 양파를 캤답니다. 생쥐는 양파를 팔아 부자가 되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이리는 약이 바짝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리는 왜 땅 위에 것을 가져간 것일까요? 그것은 위에 있는 것을 가져가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여 꾀를 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르자고 할 수는 없었지요. 그렇게 나누자고 한 것은 바로 자기였으니까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오자 이리는 다시 생쥐를 찾아갔습니다. 이봐 생쥐 올해는 뭘 심을까? 음 밀을 심는 게 어때요? 밀? 그래 그게 좋겠어. 이리와 생쥐는 함께 밀을 심었습니다. 밀을 거둘 때가 되자 이리가 부랴부랴 생쥐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도 꾀를 낸 이리는 이제 밀을 걷자고 이번에는 반대로 하는 게 어떨까? 땅 속에 묻힌 것은 내가 가질 테니 땅 위로 난 것은 네가 다 가져. 지난번 양파 때처럼 땅 속의 것이 훨씬 좋고 실한 것이 나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생쥐는 식구들과 함께 쓱쓱싹싹 밀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땅 속에 묻혀있는 뿌리는 이리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겨두었지요. 이리도 식구들과 함께 생쥐가 남겨둔 뿌리를 뽑았습니다. 생쥐가 줄기를 잡고 탁탁 털어 나달을 골라내는 동안 이리도 나달을 골라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리가 가진 뿌리에서는 하나의 나달도 나오지 않았지요. 이리가 생쥐네 집으로 찾아와 무서운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다시 나누자고 내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쭉쩡이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내일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저 나무에 먼저 닿는 사람이 나달을 모두 다 가지는 거야. 네, 그렇게 하지요. 생쥐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리와 함께 출발선에 서 있으면 너희들 중 한 명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 나머지 식구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돼. 다음날 아침 달리기 시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리가 시작 하고 외치자 생쥐는 냅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리도 열심히 뛰고 또 뛰었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금방 생쥐를 따돌렸다 싶으면 어느새 생쥐가 앞서 달리고 있고 또 따돌렸다 싶으면 어느새 앞서 달리고 있고 이리는 무슨 영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생쥐를 따돌리고 나무 밑까지 달려왔을 때 이리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겼다. 나달은 모두 내 거야. 그러자 나무 꼭대기에서 생쥐가 소리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벌써 꼭대기까지 와 있는걸요? 이제 나달은 제 거예요. 그제야 이리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답니다. 그래 나돌은 다 니가 가죠. 시합이 끝나고 생쥐는 이리에게 나달을 반을 나누어 주었답니다. 그 후로 이리는 다시는 욕심을 내지 않고 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땅과 하늘의 싸움 지금은 땅과 하늘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답니다. 그때만 해도 땅과 하늘은 서로 마주 보면서 다정하게 지냈어요. 소곤소곤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사냥도 가면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과 땅이 함께 사냥을 갔습니다. 둘은 열심히 사냥거리를 찾아다녔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어둑어둑 날이 저물 때쯤에야 겨우 들쥐 한 마리를 잡을 수 있었답니다. 들쥐가 맛있게 노릇노릇 구워지자 땅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먼저 생겼으니까 맛은 내가 먼저 봐야 해. 그러자 하늘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무슨 말이야? 난 네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있었어. 그러니까 맛은 내가 먼저 봐야지. 둘은 아웅다웅 실랑이를 하다 성질이 불같은 땅이 하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네가 나를 때리다니 좋아 다시는 널 만나지 않을 거야. 하늘은 빨갛게 물든 뺨을 어루만지며 멀리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 뒤부터 땅에는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세밀한 샘은 다 말라버리고 곡식들은 모두 말라 비틀어지고 넘실대던 강은 모래밭이 되었지요. 어느 날 숲속에 동물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답니다. 이러다간 우리 모두 말라 죽을 거예요. 대표를 뽑아 하늘에게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하늘과 땅이 싸운 건 들쥐 때문이니까 들쥐를 선물하자고요. 올쏘 그렇게 합시다. 동물들은 가장 높이 날고 가장 힘이 센 새를 대표로 뽑아 하늘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채 닿기도 전에 기운이 모자라 돌아오고 말았지요. 다른 대표를 뽑아 보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다시 모여 회의를 열었답니다. 그때 독수리가 빨간 벼슬을 자랑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자 동물들이 땅을 치며 오셈을 터뜨렸어요. 뭐라고? 독수리 내가 하겠다고? 하하 게으르고 말썽만 피우는 네가 하늘까지 날아오른다고? 동물의 왕 사자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조용히들 해. 독수리야 그렇게 하고 싶다면 네가 한번 해보렴. 이렇게 해서 독수리는 하늘에게 선물로 줄 들쥘를 잡고는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몇 날 며칠을 날아간 끝에 독수리는 하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다 듣자 하늘은 독수리에게 자루를 하나 주며 말했습니다. 이 자루를 가져가 여기에는 조금만 뿌려도 비를 내리는 마술 가루가 들어 있어 땅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 열어보면 안 돼. 네. 그렇게 할게요. 독수리는 다시 땅을 향해 날아가다 생각했습니다. 마술 가루는 어떻게 생겼을까? 살짝 열어본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독수리가 자루를 열자 바람이 휙 휘몰아치면서 가루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금세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비가 퍼붓기 시작하더니 거센 폭풍이 몰려와 나무와 집들을 날려보냈어요. 강들은 넘실대며 넘쳐 흘러 온 세상을 삼켜버렸지요. 폭풍이 가라앉자 살아남은 동물들이 하나둘씩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동물들이 묻자 독수리는 고개를 떨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듬더듬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동물들은 화가 나서 우르르 몰려들어 독수리의 머리를 쥐어 박았습니다. 그 바람에 독수리는 멋진 벼슬이 망가지고 머리에 난 털도 모두 뽑혀 대머리 독수리가 되어버렸어요. 그 뒤부터 독수리는 숲속의 동물들과는 함께 살지 못하고 주위만 빙빙 돌다가 동물들이 먹고 남긴 찌꺼기를 먹고 살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임금이 사랑한 황금새 옛날 옛날에 한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임금님은 새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금 깃털을 가진 특별한 새를 보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금색의 깃털로 덮인 새는 멀리서 보아도 특별해 보였습니다. 함께 온 신하들도 황금새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모두가 넉넉고 새를 보고 있을 때 임금님은 그 새를 갖고 싶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은 멋진 새를 갖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임금님은 황금새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황금새가 노래를 불렀어요. 노랫소리는 외모만큼이나 아름다웠습니다. 노랫소리를 듣고 있자니 천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임금님은 결국 황금새를 잡아서 왕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황금색 못지않게 화려하고 멋진 황금새 장에 넣어두었습니다. 이제부터 나와 이곳에서 사는 것이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새가 될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마. 임금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신하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어봐라 황금새를 위하여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거라. 그리고 새장 안에는 황금새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이불과 비단을 깔아주어라. 신하들은 곧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진수성찬을 차려왔습니다. 황금새야 이 고기를 먹어보아라. 이 떡도 먹어보고 임금님은 새에게 맛있는 음식을 권하고 좋은 음악도 들려주며 새를 위해 뭐든지 좋은 것으로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황금새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날이 갈수록 슬퍼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나흘이 지났습니다. 임금님이 아침에 눈을 떠서 황금새를 찾았을 때였어요. 그런데 새장안을 본 임금님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새장안에 있어야 할 황금새가 죽어서 쓰러져 있었어요. 임금님은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황금새가 죽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황금새가 대체 왜 이리 된 것이냐 황금새가 죽은 이유를 명병 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신하들은 노력하였지만 황금새가 죽은 이유를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궁 안으로 황금새를 닮은 또 다른 황금새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임금은 너무나 기뻐 황금새를 잡으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황금새가 임금에게 날아오더니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임금님과 함께 지내던 새입니다.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새는 새로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답니다. 임금은 새의 말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동화 마음씨 좋은 정진사 옛날 옛날에 정시성을 가진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싱글벙글 웃고 살았대요. 뻥 길을 가다 소나기를 만나 옷이 다 젖어도 시원하게 참 잘도 쏟아지는군. 허허. 도둑고양이가 제사상에 올릴 생선을 물어가도 그놈 모처럼 배부르게 먹겠구나 하며 웃고 말았대요. 그래서 모두들 그를 싱글벙글 정씨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여보 농사지을 땅도 조금밖에 없는데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살죠? 싱글벙글 정씨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살긴 돈을 벌어서 살면 되지 옳지 땅을 팔아서 무명 장사를 합시다. 싱글벙글 정씨는 농사짓던 작은 땅을 모두 팔았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무명을 사면 되겠군. 여보 열심히 장사를 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겠지요? 그럼 물론이지 어서 가서 좋은 무명을 사오리다. 싱글벙글 정씨는 얼굴 한가득 웃음을 달고 무명을 사러 큰 시장으로 떠났습니다. 바다에서 바다에서 지금 막 잡아온 싱싱한 생선이요. 떡 사세요. 맛있는 꿀떡이요. 자 통통하게 살찐 남탈기예요. 암탉. 시장에 오면 언제나 기분이 좋단 말이야. 한참을 걸어서 큰 시장에 도착한 정씨는 신기한 얼굴로 이곳저곳을 돌이번 거렸습니다. 벌써 점심때가 다 되었네. 옳지. 저기서 국밥이나 한그릇 먹고 갈까? 정씨는 주막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 무슨 일이지? 싱글벙글 정씨의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글쎄 길가에 상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고 그 옆에서 흰옷을 입은 아이가 훌쩍훌쩍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왜 울고 있니? 이상하게 여긴 정씨가 다가가서 물었지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선산에 모시러 가는 길이에요. 그럼 서울까지 가는 길이란 말이냐? 얘 그런데 그만 돈이 다 떨어져서 아이는 얘기를 끝맺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휙 지나가자 아이는 온몸을 오들오들 떨기까지 했어요. 가엾기도 해라. 아버지까지 돌아가셨는데 어린아이 어린아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까? 생각할수록 아이가 불쌍해서 정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정씨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내가 서울까지 갈 수 있게 해줄게. 네? 그게 정말이세요? 정씨는 무명을 사려던 돈으로 일꾼을 사서 아이가 서울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정씨는 일꾼들에게 상여를 선상까지 잘 모셔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지요. 아이와 일꾼들이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는 몇 번이나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 나는 이웃 동네에 사는 싱글벙글 정씨란다. 싱글벙글 정씨는 무명 살 돈을 모두 써버려서 빈탈터리가 되었지요. 그래도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다람쥐를 봐도 싱글벙글 하늘을 봐도 싱글벙글 자꾸 웃음이 나왔어요. 좋은 일을 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은걸. 여보 무명은 어디에 있어요? 빈손으로 들어오는 정씨에게 아내가 물었습니다. 싱글벙글 정씨는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모두 말해주었지요. 저런 딱하기도 하지 참 좋은 일을 하셨어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면 굶기야 하겠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고 이렇게 몇 번이나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싱글벙글 정씨는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아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싱글벙글 정씨가 사는 집에 마을에서 제일 높은 원님이 오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높은 어른이 우리 집에 오신다니 무슨 일일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싱글벙글 정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지요. 어이 귀를 비켜라 원님 행차시다.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허리를 굽혀 원님을 맞았습니다. 정씨는 얼른 달려나와 무릎을 꿇었지요. 아이고 원님께서 무슨 일로 저를 다 찾아오셨습니까? 정씨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그런데 원님이 싱글벙글 정씨를 보더니 가마에서 내려 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람? 마을 사람들이 수근수근 됐습니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몇 년 전 돌아가신 아버님을 모시고 서울로 가던 바로 그 아이랍니다. 예? 뭐라고요? 싱글벙글 정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제야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었군요. 원님은 정씨에게 아주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제 싱글벙글 정씨는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정씨의 착한 마음씨가 임금에게까지 알려져 진사라는 벼슬까지 받게 되었답니다. 그 사연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싱글벙글 정씨를 이제 마음씨 좋은 정진사라고 불렀대요. 마음씨 좋은 정진사는 언제나 싱글벙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선비와 샛별 옛날 옛날에 글 읽기를 좋아하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어찌나 글 읽기를 좋아하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글만 읽었답니다. 논 한마지기 밭 한때기 쌀 한털도 없는데 선비는 일할 생각은 않고 그저 글만 읽었답니다. 할 수 없이 부인이 삭바 내지를 해서 그럭저럭 먹고 살았습니다. 다른 집은 가을거지가 한창이었지만 선비네는 거둘국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늙으신 어머니와 어린아들 셋은 하루종일 쫄쫄 굶어야 했습니다. 보다 못해 부인이 선비에게 말했어요. 이러다가는 모두 굶어 죽겠어요. 남의 논에 가서 벼 이삭이라도 잘라오세요. 어떻게 남의 벼를 선비가 주저주저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굶고 있는 어린아들과 늙으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눈물이 울컥 치밀었지요. 선비는 결국 날이 어둑어둑 해지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선비는 논두렁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어요. 날이 점점 깜깜해졌습니다. 선비는 또 한참을 머뭇머뭇 했습니다. 그때 동쪽 하늘에서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겁니다. 벌써 새벽이 된 것이었습니다. 새별님 이 별을 베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말까요? 선비가 큰 소리로 물었지만 새별은 반짝거리기만 했습니다. 남의 별을 베다니 안되지. 선비가 새별 대신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예 저도 압니다. 선비가 다시 새별을 보고 말했습니다. 선비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지요. 빈손으로 돌아온 선비에게 부인이 물었습니다. 왜 빈손으로 오세요? 남의 것에는 손대지 말라고 하던걸? 누가요? 새별이 그러더군. 그래서 결심했지. 칡보리를 삶아 먹을지 언정 남의 것엔 손대지 않겠다고. 선비는 칡보리를 캐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부터 선비네는 칡보리를 삶아 먹었어요. 어린 아들 셋은 그래도 배가 고프다고 울었습니다. 칡보리도 다 떨어졌어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누더기 옷을 입은 웬 더벅머리 총각이 찾아왔습니다. 갈 곳 없는 떠돌이입니다. 머슴살이라도 시켜주십시오. 우린 농사 지을 땅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집이니 딴집을 알아보게. 힘없는 목소리로 선비가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 제발 머슴살이를 시켜주십시오. 더벅머리 총각이 거듭 사정을 하자 선비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주인님 일을 하셔야 합니다. 난 글만 읽는 선비라서 일하는 법을 모르네. 모르시면 배우셔야지요.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선비는 머슴을 따라 가을거지 하는 집으로 갔습니다. 썩엉 썩엉 벼를 베고 탈탈탈탈 벼를 털고 차곡차곡 벼딴을 쌓았지요. 밤늦게까지 등이 휘어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선비와 머슴은 품싹으로 벼 두어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온 식구가 옹기종기 둘러앉아 모락모락 김이 나는 맛있는 밥을 먹었지요. 겨울이 되었습니다. 선비는 머슴에게 새끼를 꼬는 법과 집신 삶는 법을 배웠지요. 눈이 많이 온 날은 산으로 가서 토끼와 노루 사냥도 했습니다. 선비는 점점 일하는 게 즐거워 졌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어요. 주인님 이제부터는 노는 땅을 일구어 논밭을 만들어요. 선비는 머슴과 함께 여기저기 못쓰는 땅을 일구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김을 매니 논에는 벼들이 넘실넘실 춤을 주고 밭에는 채소들이 쏙쏙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풍년이 왔네. 선비는 선비는 덩실덩실 어깨춤 춤을 추었지요. 얼씨고 절씨고 지유하자 좋다. 아내도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식구들의 얼굴이 보름달 날처럼 밝아졌어요. 이제 텅텅 비었던 곳간에는 먹을 것이 그득 그득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이었습니다. 주인님 이제 먹을 것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됐으니 저는 그만 떠나겠습니다. 머슴이 꾸벅 인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식구를 살려준 은인인데 세경이라도 받아가야지. 선비가 섭섭해하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세경을 받을 형편이 못됩니다. 머슴이 끝까지 손을 내져었어요. 지난해 주인님이 벼 이삭을 자르려고 하다가 그만두셨지요? 아니 그걸 어떻게 선비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가 다 내려다보았는 걸요? 그럼 그 새별이 바로 선비는 너무 놀라 입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선비님의 마음이 참 아름다워서 제가 조금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더니 머슴은 훌쩍 연기처럼 사라졌답니다. 어 어디로 갔지? 선비는 사방을 돌이번 거렸어요. 아들 셋도 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참을 찾았지만 머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가족들도 선비를 따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에 샛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 거렸답니다. 오늘의 동화 가난한 신랑과 각시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가 너무 착해서 어딘가 좀 모자라 보이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에휴 이 많은 빨래를 언제다 하나 아주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처녀는 남의 빨래를 도맡아 해주고 동네 아이들도 모두 업어주고 다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콩을 파치라 해도 그대로 믿을 만큼 어리숙 하였지요. 그러니 어디 시집 갈 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에 마음씨는 착하지만 아주 가난한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총각은 힘이 좋아 동네 사람들의 장작도 패주고 농사 일도 잘 거들어 주었습니다. 아휴 이렇게 품삭을 많이 주면 되나요? 전 이거면 충분합니다. 총각은 겨우 쌀 한 줌 보리 한 줌 밖에 가질 줄을 몰랐으니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 장가갈 나이가 훨씬 지났어도 가난하게 혼자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 앉기만 하면 멍청 처녀와 가난 총각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게 이렇게 하면 어떤가 헌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저 멍청 처녀와 가난 총각을 서로 짝을 지어주는 거지. 옳지 옳지 그야말로 전생연분이지. 이왕 말이 나왔으니 당장 중매를 서주자고.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양쪽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저 아래 사는 가난 총각을 신랑으로 삼지 않으려나? 어머 저랑요? 정말로요? 다른 처녀들처럼 시집을 가고 싶었던 멍청 처녀는 그만 얼굴이 빨개졌지 뭐예요. 저 위에 사는 멍청 처녀를 색시로 맞아들이지 않으려나? 그게 정말인가요? 에헤 좋고 말고요. 그렇지 않아도 남들처럼 장가를 들고 싶었던 가난 총각도 입이 벌쭉 벌어졌지요. 동네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한 푼 두 푼 모아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드디어 멍청 처녀와 가난 총각이 혼인을 했습니다. 어쩜 신부가 예쁘기도 해라. 아이고 신랑 참 잘 생겼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신랑 신부를 칭찬 했습니다. 멍청 각시는 연지곤지 찍고 방글방글 웃고 가난 신랑은 입이 찢어져라 벙글벙글 웃었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길거리에 있는 개똥이나 소똥 하다못해 지푸라기 새끼줄 하나라도 주워다가 걸음을 만듭시다. 가난 신랑은 첫날 밤 색시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논이 어디 있어요? 주워다가 쌓아두면 혹시 누가 달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소. 그럴까요? 그러면 우린 길 청소해서 좋고 다른 사람은 걸음을 얻을 수 있어서 좋고 정말 그렇군요. 멍청 각시도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날부터 멍청각시와 가난 신랑은 낮이나 밤이나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똥이란 똥은 다 주워 모았습니다. 광주리가 가득 차면 헐레벌떡 집에 쌓아두고 다시 나왔지요. 나중에는 똥을 주우러 이웃 마을까지 갔습니다. 아이들이 쫓아다니며 마구 놀려대도 화내는 일 없이 그저 걸음만 모았습니다. 날마다 모은 걸음이 점점 쌓여서 울타리보다 높아졌습니다. 저런 걸음산이 되었네. 사람들은 집채만한 걸음더미를 보며 한마디씩 했지요. 저 거지 상거지 내가 걸음 하나는 상부자 내그려 그러게 말일세 헌데 저 걸음부자가 언제 농부자가 됐고 농사 처리되자 동네 사람 한 명이 가난 신랑을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저 걸음 한 삼태기만 좀 주려나 가을이 되면 걸음 값을 쳐줄 테니 말일세 걸음 값 이라뇨 그냥 갖다 쓰세요. 멍청각시와 가난신랑은 기쁜 마음으로 걸음을 푹푹 떠주었습니다. 하루는 걸음을 얻어갔던 사람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이것 좀 보게 저 멍청각시와 가난신랑 내 걸음을 썼더니만 제 소가 아주 잘 자라는구먼. 그게 정말인가? 그렇다면 그렇다면 나도 좀 얻어와야지.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걸음을 얻어갔습니다. 물론 나중에 걸음값을 주기로 하고 말이에요. 멍청각시와 가난신랑은 욕심이 없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푹푹 걸음을 떠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뚱뚱한 땅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자네 저기 산비탈에 있는 땅 좀 맡아서 농사를 지어보겠나? 농사가 잘 되면 곡식을 많이 주겠네. 염려 마세요. 농사라면 자신 있습니다. 가난신랑은 넙죽 절을 했고 멍청각시는 해벌 주고 섰지요. 이제 가난신랑과 멍청각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으니 오죽 좋았을까요? 가난신랑은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쟁기질을 했습니다. 멍청각시도 그 옆에서 씨앗을 솔솔 뿌렸지요. 여보 농사 짓는 게 아주아주 즐거워요. 그러게 말이오. 그러나 저러나 곡식들이 잘 자라야 할텐데. 둘은 니엇니엇 해가 질 때까지 황소처럼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되어 초수를 했어요. 세상에 그런 자갈투성이 땅에서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두다니 보는 사람마다 농사가 잘 되었다고 칭찬했습니다. 뚱뚱보 땅 주인은 절로 어깨가 으쓱으쓱 했어요. 농사꾼에겐 그저 농사 칭찬이 자식 칭찬만큼이나 기쁘기 때문입니다. 여보게 자네 부부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두지 못했을 거야. 자 이건 자네 몫일세. 뚱뚱보 땅 주인은 멍청각시와 가난 신랑에게 많은 곡식을 주었지요. 마을 부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멍청각시와 가난 신랑을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내년에는 우리 땅도 농사를 지어주게 아니야 내 땅을 좀 먼저 해주게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부자가 되었구려 곡간에 쌓인 곡식을 보며 가난 신랑이 말했습니다. 이 옷감으로 당신 바지저고리를 해드릴게요. 무슨 소리 당신 치마를 해 입어야지. 멍청각시와 가난 신랑은 걸음값으로 받은 옷감을 서로 밀치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야.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도 빙글에 웃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두 사람을 더 이상 멍청각시 가난 신랑이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소년과 욕심쟁이 옛날에 한 소년이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사슴 한 마리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사슴 사슴 목에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사과를 매달고 있었습니다. 안녕 여기서 무얼 하고 있니? 응 나무를 하고 있어. 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금세 친해졌답니다. 얼마 뒤 사슴이 말했어요. 내가 사는 동굴에 가보지 않을래? 가면 금은 보아를 많이 줄게. 그때 어디선가 살랑살랑 바람이 일더니 목에 건 황금 사과를 달라고 해 하고 속삭였습니다. 소년은 바람이 식히는 대로 말했어요. 그 황금 사과를 줘. 다른 것은 원하지 않아. 좋아. 이걸 원한다면 내게 줄게. 사슴은 황금 사과를 소년에게 건네 주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소년은 황금 사과를 받아들고 요리조리 살펴보다 그만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사과가 반으로 쪼개지면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네 명의 거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소년은 입을 쫙 벌리고 아무 말도 못 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장작을 우리 집까지 날라다 줘요. 눈 깜짝할 사이에 커다란 장작들이 소년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년이 다시 한번 황금 사과를 반으로 쪼개자 거인들이 나타났어요.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멋진 공전에서 어여쁜 공주와 살고 싶어요.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멋진 공전이 세워지고 예쁜 공주가 나타났습니다. 소년은 공주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요.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가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욕심쟁이는 몰래 궁전으로 들어와서는 소년이 잠든 사이에 황금 사과를 훔쳤답니다. 그 순간 공주와 궁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소년은 홀로 남게 되었어요. 소년은 길을 따라 걷다가 꼬부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얘야 어디를 가고 있니 그냥 거늘고 있어요. 소년이 쓸쓸한 얼굴로 대답하자 꼬부랑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조금 더 가면 포동포동 살찐 고양이들이 많을 게다. 그 중에 비쩍마른 고양이가 딱 한 말이 있는데 그놈을 데리고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소년은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길을 가다 고양이 때를 만났고 그 중에서 빗정마른 고양이를 찾아 데리고 갔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커다란 궁전이 나왔어요. 그곳은 바로 황금사과를 훔친 욕심쟁이의 집이었습니다. 욕심쟁이는 소년을 보자 화들짝 놀라 소년과 고양이를 탑에 가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날마다 식사때가 되면 콩을 한 알씩 주었답니다. 소년은 콩을 반으로 쪼개 반은 자기가 먹고 반은 고양이에게 주었어요. 고양이는 콩 반쪽으로는 배가 부르지 않자 날마다 탑에 있는 쥐를 잡아먹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고양이가 쥐의 왕이 보낸 쪽지를 물고 왔습니다. 쪽지에는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지 않게 해달라고 써있었지요. 소년은 황금사과를 찾아준다면 더 이상 쥐를 잡아먹지 못하게 하겠다고 답장을 썼습니다. 곧 쥐의 왕이 탑 안에 쥐들을 불러 황금사과를 찾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쥐들은 낮잠을 자고 있던 욕심쟁이에게 살금살금 다가가 욕심쟁이의 목에서 황금사과를 빼냈답니다. 쥐의 왕이 황금사과를 갖다주자 소년은 사과를 반으로 쪼갰어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네 명의 거인이 나타났습니다. 멋진 궁전을 다시 짓고 공주를 데려다 줘요. 그 뒤 소년은 멋진 궁전에서 공주와 고양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황금사과를 훔친 욕심쟁이는 소년이 갇혔던 탑에 갇혀서 콩 하나씩을 받아 먹으며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머슴이었던 왕 고구려 15대 왕인 미천왕의 이름은 을불입니다. 을불은 고구려 13대 서천왕의 손자이며 14대 봉상왕에게는 조카가 된답니다. 미천왕의 아버지 돌고가 봉상왕의 동생이지요. 평소 동생인 돌고가 왕의 자리를 탐내고 있다고 의심하던 봉상왕은 왕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돌고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돌고의 아들 을불은 두려움에 떨며 소실촌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숨어 버렸지요.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하겠으니 저를 머슴으로 써주십시오. 을불은 무작정 마을에서 제일 큰 집을 찾아가 사정했습니다. 집주인은 을불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돈 밖에 모르는 데다 무척 괴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을불을 매우 고되게 부려먹었답니다. 그렇게 앉아만 있지 말고 어서 어서 나무를 해오너라. 예 알겠습니다. 을불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언제나 불만스러운 얼굴로 을불이 잠시 앉아있는 것만 보아도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을불은 낮에는 나무를 해오고 밤에는 귀와 조각이나 돌을 연못에 던졌습니다. 연못에서 시끄럽게 우는 개구리들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던 주인이 식힌 일이었지요. 그러다보니 을불은 잠은 거념 잠시 쉴 틈도 없었답니다. 힘든 머슴사리 때문에 을불은 자꾸만 야위어 갔습니다. 그렇게 일년이 지난 뒤 견디다 못한 을불은 그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 동촌이라는 마을에 닿았습니다. 을불은 그곳에서 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모는 을불의 얼굴을 유모조모 뜯어보고는 말했습니다. 나하고 같이 소금장사 한번 해보지 않겠소? 제모의 말에 을불은 뛸 듯이 기뻐하며 소리쳤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을불과 제모는 배를 타고 압록강으로 가서 소금을 씻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소금을 지게 지고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을불은 강 동쪽에 있는 사수촌 이라는 마을로 가서 어떤 노파의 집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아휴, 마침 잘 왔네. 젊은이 소금 좀 주게나. 예, 여기 있습니다. 아니, 겨우 이걸 주는 게야. 조금만 더 담아봐. 할머니, 무슨 말씀이에요? 한 말이나 되게 드렸는데요. 남는 게 없어서 더는 못 드려요. 그러나 노파는 한사코 졸라댔습니다. 을불은 을불대로 더 이상은 안 된다며 소금섬을 움켜쥐었지요. 욕심 많은 노파는 괜스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을불을 혼내주어야 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노파는 을불의 소금 속에 자신의 신발을 슬그머니 감추었습니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을불은 소금섬을 짊어지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몇 걸음이나 걸었을까요? 도둑 잡아라. 아이고 누가 저 도둑 좀 잡아주오. 을불은 무심코 뒤를 돌아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새 노파와 마을 사람들이 을불을 에워 쌌습니다. 왜들 이러시는 거예요? 을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때 노파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이 젊은이가 내 신발을 훔쳤다오. 들림없이 저 소금 속에 있을게요. 마을 사람들은 소금 섬을 뒤져 신발을 찾아냈습니다. 아니 이 신발이 왜 여기에 마을 사람들은 을불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압록강 주변을 다스리는 수령에게 그를 끌고 갔습니다. 수령은 을불의 억울한 사정은 살피지도 않고 노파의 말만 믿으려고 했습니다. 수령은 신발값으로 을불이 가지고 있던 소금을 빼앗아 노파에게 주고는 을불에게 매를 때렸습니다. 을불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할까 두려워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지요. 매를 맞고 쫓겨난 을불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옷차림마저 더럽고 초라했지요.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을불이 왕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을불이 이처럼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때 고구려 백성들의 고생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한숨을 내쉬었어요. 유 왕이 덕이 없어 나라가 이 모양인가 보네. 아이고 흉년이 들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뭐 때문에 궁궐을 저렇게 크게 짓는지 원 봉상왕의 포악한 행동을 보다 못한 국상 창조리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가뭄이 들어 곡식은 여물지 않고 백성들은 살 곳을 잃고 있사옵니다. 부디 백성들의 형편을 헤아려 주옵소서. 그러자 봉상왕은 화를 벌컥 내며 창조리에게 소리쳤습니다. 국상 이라는 높은 벼슬에 있다는 사람이 어찌 임금인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소.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몰러 가시오. 그 말을 들은 창조리는 더 이상 봉상왕을 왕으로 받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조리는 틀림없이 을불이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북부의 조불과 동부의 소우라는 사람을 조용히 불러 왕의 핏줄인 을불을 찾게 했지요. 그러나 신분을 감추고 다니는 을불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조불과 소우는 상과들을 헤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감기 슥에서 잘생긴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몹시 야위고 초라했지만 행동거지가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조불과 소우는 그가 을불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지요. 두 사람은 그에게 다가가 절을 하고는 말했습니다. 지금 왕께서 나라를 잘못 따스려 국산과 여러 신하들이 그를 몰아내려 하고 있사옵니다. 왕의 자손으로서 몸가짐이 반듯하고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시기에 이 나라의 세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이오니 저희들을 따르시옵소서. 을불은 속으로 깜짝 놀랐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왕의 자손이라니 저는 시골에 사는 미천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조불가 소우는 더욱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지금 왕께서는 민심을 잃은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 신하들의 의견을 믿고 따르시옵소서. 그제야 을불은 두 사람이 자신을 해치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을불은 두 사람을 따라가 창조리를 만났지요. 창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을불을 찾아와 그에게 절을 했답니다. 이렇게 살아계시니 나라에 큰 복이 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을불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곧 왕의 핏줄 답게 위험을 갖추고 말했습니다. 고맙소 나를 잊지 않고 찾아주었구려 저희들만 믿으시고 잠시 이곳에 계시옵소서. 창조리는 이미 봉상왕을 몰아낼 계획을 빈틈없이 짜놓았습니다. 얼마 뒤 봉상왕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창조리도 봉상왕을 따라 나섰지요. 봉상왕이 숲속으로 들어가자 창조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뜻을 같이 한다면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시오. 창조리는 천천히 모자에 갈댓잎을 꼽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모두 모자에 갈댓잎을 꽂았지요. 창조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자 힘이 솟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봉상왕을 뒤쫓아 그를 잡아 가두고는 군사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새 임금님을 모실 것이니 빈틈없이 지키도록 하라. 그러고는 옥세와 인근을 을불에게 바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머슴사리를 하고 소금상사를 했던 을불은 고구려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 후 미천왕 을불은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며 나라를 잘 다스렸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아 구두새 두 영감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구두새 영감님 한 분이 살았습니다. 얼마나 구두새였는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들 아껴라 영감님 이라고 불렀지요. 영감님의 밥상인 언제나 반찬이라고는 간장 한 종지 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아끼고 아껴 먹느라 젓가락으로 콕 찍은 간장에 밥 한 숟갈 이렇게 먹었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감님이 물을 얼마나 아꼈었냐면 쌀 씻은 물에 세수하고 세수한 물에 걸레 빨고 걸레 빤 물은 나무에 주고 그러고도 그 물이 아까워서 아이고 아까워 아까워 그랬지요. 그런데 그 동네에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구두새 영감님이 한 분 더 살았습니다. 이 영감님은 또 얼마나 구두새인지 사람들이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밥풀 하나 물 한 방울 깨깜한 조각도 그냥 버리는 일이 없었어요. 심지어 개똥까지 아끼고 아껴 모아두었다가 밭에 뿌리곤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초 닳는 게 아깝다고 잠도 일찍일찍 발 실샐물도 아깝다고 병아리 눈물만큼 조금 조금 신발 닳는 게 아깝다고 사람들이 안 보는 데에서는 맨발로 성큼 성큼 했답니다. 어느 날 아껴라 영감님이 뭐든지 아껴 영감님 집에 갔을 때 였습니다. 마침 뭐든지 아껴 영감님은 마루에 혼자 앉아 엿을 먹고 있었어요. 뭐든지 아껴 영감님은 집으로 들어서는 아껴라 영감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맛있는 엿을 나눠 먹자니 아깝고 안 주자니 체면이 안 서고 어쩌겠어요 못 보고 못 들은 채 엿을 날름 한 입에 넣었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껴라 영감님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 큰 엿을 한 입에 다 넣다니 자네 입은 크기도 하네. 그래도 뭐든지 아껴 영감님은 못 보고 못 들은 채 우물우물 엿을 먹었어요. 아껴라 영감님은 그 곁에서 침만 꿀꺽 꿀꺽 삼켰습니다. 남의 입에 든 엿을 나눠 먹자고 하자니 더럽고 입도 다 못 담은 채 양보를 실루기며 엿을 먹고 있는 뭐든지 아껴 영감을 보고 있자니 자꾸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뺨을 꼬집으며 왕왕 소리쳤지요. 이래도 모르는 채 할 텐가 이래도 다음날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아껴라 영감님 내로 놀러 갔습니다. 여보게 장기나 한판 두세 그랬더니 아껴라 영감님이 물었습니다. 좋지 그런데 장기판은 가져왔나 아 장기판은 자네 집에도 있지 않나 그 소리에 아껴라 영감님이 펄쩍 뛰었습니다. 무슨 소린가 그럼 우리집 장기판만 다룰게 아닌가 뭐든지 아껴 영감은 기가 막혔습니다. 좋네 그럼 자네 장기판 반쪽 가지고 우리집으로 가세 아니 그건 왜 왜는 왜 집에 갔다 오려면 내 신발만 다룰게 아닌가 그러니 우리집으로 가세 아껴라 아껴 영감님도 질세라 소리쳤지요 좋아 자네 집까지 가려면 내 신발도 다를테니 중간에서 만나세 그래서 그날 두 구둣새 영감은 결국 길거리에 앉아 장기를 두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개구리가 개굴개굴 울어대는 논뚝길에서 아껴라 영감님 내 아들하고 뭐든지 아껴 영감님 내 아들이 마주쳤습니다. 여보게 잘 만났네 그렇지 않아도 자네 집으로 망치를 빌리러 가던 참인데 이런 나도 자네 집으로 망치를 빌리러 가던 참인데 그래서 두 아들들은 망치를 빌리러 가다가 털레털레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빈손으로 돌아온 까닭을 말하자 아껴라 영감님이 그랬지요. 내 그런 구두새는 처음 봤네 세상에 망치 없는 집이 어디 있다고 할 수 없군 얘야 우리 집 망치를 꺼내오너라 뭐든지 아껴 영감님도 아들이 빈손으로 돌아오자 그랬습니다. 나보다 더한 구두새 같으니라고 할 수 없지 얘야 우리 집 망치 가지고 오너라 매미가 맴맴 쉴 새 없이 울어대는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마을 정자에서 아껴라 영감님과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만났습니다. 아껴라 영감님은 부채를 반만 펴고 부채질을 했지요. 거 부채질을 하려면 쫙 펴고 시원하게 하게 나도 남는 바람 좀 얻어 쐬게 그랬더니 아껴라 영감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 이렇게 아껴 써야 오래 쓰지 그러자 뭐든지 아껴 영감이 부채를 쫙 펴더니 고개를 오른쪽 왼쪽으로 계속 돌리는 겁니다. 아껴라 영감님은 어이가 없었어요. 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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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겐가 고개 아프게 그랬더니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부채질을 하면 이 부채를 아들 손자까지 쓸 수 있다네 고개 아픈 것 어쩜 참 참 참 참 되지만 부채를 또 사려면 얼마나 아깝나 세월이 흘러 아껴라 영감이 딸을 시집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 달걀이니 보릿살이니 선물을 들고 왔지요. 그런데 뭐든지 아껴 영감님은 달랑 빈손으로 오더니 남보다 더 많이 먹고 가는 겁니다. 그것도 열두 명이나 되는 식구들을 데려와서 말이에요. 아껴라 영감은 무척 화가 났지만 딸이 시집 가는 날이라 꾹 눌러 참 았습니다. 다음날 아껴라 영감은 뭐든지 아껴 영감 님내로 뛰어 갔습니다.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나 남의 잔치에 달랑 빈손으로 와서 먹고 만 가더니 그랬더니 뭐든지 아껴 영감이 말했습니다. 마음 속으로 자네 딸 잘 살라고 수도 없이 빌었네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나 아껴라 영감은 할 말이 없었지요. 그때 아껴라 영감님 눈에 구멍 뚫린 문을 막아놓은 청첩장이 보였습니다. 그럼 나도 청첩장을 마음으로만 보낸 것으로 하고 이것은 다시 떼어 가겠네. 그러고는 청첩장을 떼어 집으로 가려는데 뭐든지 아껴 영감이 뒤따라 오며 소리쳤습니다. 여보게 가져가려거든 청첩장이나 가져가지 그 뒤에 붙은 데 밥풀은 왜 가져가나 그 뒤로도 두 영감은 아웅다웅 다투며 변함없는 고두새로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아 도깨비와 거지 옛날 어느 다리 밑에 부모 없는 거지아이 둘이 살았는데 한 명은 개똥이고 다른 한 명은 새똥이었습니다. 둘은 똑같은 거지에다 둘도 없는 친구지만 하는 짓은 썩 달랐어요. 개똥이는 참 부지런한데 쇠똥이는 게으르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개똥이는 아침 일찍부터 개똥 굴러다니듯 온갖 때를 다니면서 동양을 해왔는데 쇠똥이는 꼭 쇠똥처럼 철퍼덕 엎어져서 저녁때까지 쿨쿨 잔만 잤습니다. 쇠똥아 그만 자고 일어나 밥 먹자. 쇠똥이는 그제야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개똥이가 얻어온 밥을 함께 먹었지요. 밥을 먹고 나니까 개똥이는 무척 졸렸습니다. 하루종일 돌아다녔으니 졸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개똥이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쇠똥이는 말똥말똥했어요. 온종일 잠만 잤으니 말똥말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동양을 다녀야겠다 하더니 그 밤중에 쇠똥이가 동양을 나섰습니다. 개똥이는 개똥이대로 한참 잠을 잤지요. 방도 아닌 곳에서 자다 보니까 몹시 추웠습니다. 그래서 깨어나 보니 깜깜한 밤중인데 쇠똥이가 없어진 겁니다. 아 추워 그런데 쇠똥이는 어디 갔지 개똥이는 쇠똥이를 찾으려고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빈집이 하나 보였어요. 에이 쇠똥이도 안 보이는데 저 집에 들어가서 잠이나 더 자자. 개똥이는 빈집에 들어가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밖이 왁자지껄 소란스러워 졌습니다. 개똥이가 내다봤더니 글쎄 글쎄 도깨비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있었어요. 아우 이게 도깨비 집이로구나. 개똥이는 얼른 다락으로 올라가 숨었습니다. 곧 도깨비들이 집으로 들어왔지요. 빙 둘러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데 개똥이가 들어보니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이란 것들은 참 미련하기도 하지. 어째서 산너머 김부자네 말이야 그 집 외동딸이 큰 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됐잖아.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집 장독대 밑에 사는 지렁이 때문에 난 병이거든. 며칠 전에 그 딸이 장독대 밑에 오줌을 누웠는데 그때 지렁이 독이 올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러니 장독대 밑에 땅을 파서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면 싹 나을 것을 그것도 모르고 의원을 부른다 구슬란다 수선을 떨고 있으니 미련하고 말고 맞아 저 남쪽 용부들도 그래 무엇이 지금 징계맹계들의 가뭄이 들어서 모내기를 못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건 들 한가운데 있는 느티나무가 물줄기를 막고 있어서 느티나무만 뽑아내면 시원한 물이 펑펑 나올 것을 그것도 모르고 날마다 하늘만 쳐다보며 비오기만 바라고 있으니 미련하고 말고 나도 한마디 하자 저 다리 밑에 새똥이라는 거지가 있잖아 그 그 아이가 사실은 훌륭하게 될 나이인데 때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사는 거야 누가 데려다 깨끗이 씻기고 잘 입혀서 글공부를 시키면 장원 급지 할 나이거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모두들 게으른 거지라고 구박만 하니 미련하고 말고 개똥이는 도깨비들의 이야기가 너무 신기해서 잘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달기 울기만 기다렸지요 이윽고 새벽달기 울자 도깨비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길로 개똥이는 김부자네 집을 찾아갔어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문 좀 열어보시오 개똥이가 문을 두드리니까 김부자가 나와서 막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아침부터 웬 거지냐 우리 집에 근심이 있어서 동량을 못주니 써 가거라 동량하러 온 게 아니라 근심을 풀어주러 왔소 따님 병을 고쳐줄 테니 날 사위삼을 나오 정말이냐 좋다 하지만 못 고치면 곤장 백대를 칠 테다 개똥이는 곧바로 장독대 밑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지린내가 났어요 과연 도깨비들 말이 맞긴 맞나 보구나 개똥이는 삽으로 땅을 푹푹 판 다음 도깨비 말대로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농부들이 느티나무 아래에 모여 앉아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어요. 내가 여러분 걱정을 풀어드리리다. 개똥이의 말에 농부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늘도 못 푸는 걱정을 당신이 어떻게 풀겠소? 아무튼 뭐를 낼 수 있게 해줄 테니 이 들에서 나는 곡식을 반에 반만 내게 주시오. 농부들은 좋다고 그랬습니다. 개똥이는 느티나무 밑을 푹푹 팠습니다. 그러고는 동아줄로 나무 밑 둥을 단단히 묶어서 농부들에게 잡아당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일까요? 느티나무가 뿌리채 뽑히더니 그 자리에서 시원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순식간에 논마다 물이 그득그득 찼지요. 농부들은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 해 가을 징계맹게 들에서는 가을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개똥이는 곡식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지요. 거지아이 개똥이는 이제 예쁜 색시와 고래등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었지요. 그건 바로 쇠똥이를 찾는 일입니다. 쇠똥이를 어떻게 찾는담? 개똥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지. 거지 잔치를 벌이면 쇠똥이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개똥이는 곧 거지 잔치를 벌였습니다. 넓은 마당에 음식을 떡 벌어지게 차려놓고 온 나라 안에 거지들을 불러모았어요. 거지 잔치려니 이게 웬 떡이냐? 모처럼 배 터지게 먹어보자. 거짓들이 와글와글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다리는 쇠똥이는 오질 않았습니다. 날이 저물고 음식이 다 떨어지도록 말이지요. 개똥이가 실망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쇠똥이는 영영 못 만나는가 보다. 그때였어요. 지저분한 거지 아이 하나가 연신 하품을 하면서 느릿느릿 걸어들어왔지요. 아, 하루 종일 굶었더니 배가 고프네. 개똥이가 보니까 틀림없는 쇠똥이였습니다. 게을러 빠져서 잔치에도 늦게 나타난 거지요. 쇠똥아, 나 개똥이야. 개똥이는 너무도 반가워 쇠똥이를 얼싸 안았습니다. 개똥이는 도깨비 말대로 쇠똥이를 깨끗이 씻기고는 새옷을 입혀서 글공부를 시켰습니다. 과연 쇠똥이는 영 딴 사람처럼 공부를 열심히 했지요. 그러고는 떡하니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벼슬살이도 어찌나 잘했는지 금방 영의정이 됐대요. 그 뒤 개똥이는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쇠똥이는 나라에서 제일 가는 벼슬아치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마음씨 좋은 정진사 이야기는 충청도 단양이라는 마을에 진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을 남에게 선뜻 내주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정신은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가르쳐 주고 있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 어린 상주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은혜를 갚으러 올 줄은 아마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누군가 힘이 되었던 기억은 아주 오래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